네. 다시 사회문화센터장으로 돌아온 이한우입니다. 우리 함재공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제가 몇 일 전에 받아보고 한참 읽고 있는 중인데 그 대목만 보고 저는 처음엔 그냥 뭐 개론서인가 뭐 그냥 왜 이런 걸 왜 쓰셨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첫 페이지 펴자마자 그냥 쭉 빨려 들어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목차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예. 목차를 우선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정치학 입문서나 개론서에서 볼 수 있는 목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보시면 제1장이 경제로 시작해요. 근데 막상 책을 읽어보면 경제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저거를 잘못 다뤄가지고 지금 정치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2장에서 또 정치란 무엇인가에 보면 그 아이템들이 뭐 탁월함 용기 이런 거는 옛날 그리스 때부터 하던 얘기지만 공적 영역이란 뭐냐. 두 번째는 프로 대 아마추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느 쪽이 공이냐. 프로가 공일까? 아마추어가 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올림픽. 올림픽에 담겨 있는 그런 공적인 마인드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잃어가는 문제. 그러면서 이제 부패 민주주의, 그 다음 민주주의 정치에서의 말의 중요성. 특히 연설. 근데 더 중요한 거. 그게 이제 사실 보면 저거 또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말. 말을 좀 더 이제 정치적으로 승화시킨 게 연설. 그 연설의 품격을 뒷받침하는 게 인문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치에서 삶이 완성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사상. 다음 시간에 우리 한 주시고 지는 건 아니고. 정치 사상이 아마 우리 또 선생님 최고 저거니까. 저기서는 뭐 주로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양은 많지 않던데. 그러니까는 그 정치라는 거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같이 정치가 뭐라는 걸 그래도 대충 알고 해본 사람들은 그거를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도대체 처음에 정치라는 거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군주제나 귀족정 같은 거를 거부하고 자기네가 직접 자기네 공동체의 거를 모든 걸 결정하겠다는 그 심리라는 게 사실 쉬운 심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게 되더라도 우리가 요즘 중공을 보고 있으면 중국을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뭐 잘 살게 되면 저절로 민주주의를 요한다 뭐 원한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정치학자들도 하고 경제학자들도 하고 사회가 시작하자마자 커피 한잔 사드시라고 황석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생각해보면은 정치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충족됐다고 해서도 사실 정치에 참여 안 하거든요. 그렇죠. 뭐 싱가포르 같은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그냥 정부 말 듣고 잘 얌전하게 모든 것 법칙에서 잘 지키면서 살면 되는데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천천사회는 안정되고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치라는 입장에서 보면 말란 데는 독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왜 그리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에 만족하지 않고 굳이 민주주의라는 걸 만들어서 지네가 정치에 참여를 해갖고 공적 영역을 만들고 이거를 왜 하게 됐고 어떻게 하게 됐고 왜 이렇게 정말로 특이한 경우다라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그래서 사상이라는 게 정치에 대해서 저렇게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아무도 안 하거든요. 딴 문화는. 그래서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결국 통치하고 정치 다르다는 거죠. 지금 쓰시는 정치라는 경우는 철저하게 민주정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거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통치도 다 포함하는데 이미 여기서 그 선이 확실히 그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극과 정치. 이건 너무 센치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전부터도 그랬지만 효장선생님 잘 아시는 하이데거, 니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고대 그리스 비극. 그렇죠. 그렇죠. 아르헨트 이런 사람들이 특히 독일 계층들이 더 고대 그리스 비극을 갖고 아주 완전히 빠져있던 사람들이고 사실 해겔도 그랬고 막스도 그랬고 그렇네요. 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죠. 특히 비극이잖아. 무슨 헬들리 전부 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그리스 비극이라는 거가 완전히 그 독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럽을 퍼져갖고 그리고 이제 건축 양식에도 다 나타나요. 독일에 있는 수많은 고대 건축 양식과 미국의 링컨 신용관까지 해서 19세기에 전 세계 유럽이 다 그런 고대 그리스 거를 이제 그 건축을 따고 그랬지만은 뭐 쇼페나워도 그랬고 전부 다 비극 갖고 논하고 그 쇼페나워의 비극을 갖다 니체가 이제 반격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샵책을 쓰고 이러는데 아 제가 보면서 정말로 사서삼경 같은 거야. 그리스가 유럽 사람들 문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 여태까지 플라톤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리스 비극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아 정말? 그리고 그리스 비극이라는 세계관 때문에 정치가 나왔고 그 비극적 세계관을 형이상학적 세계관으로 반격하는 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 비극적 세계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 정치를 하던 그리스 시민들이 베시먼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사용을 시켜서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와 철학에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게 서구 사상사의 역사다. 재밌는 해석이네요. 하긴 저 불행을 인정해야 비극이 생기는 거고 그럴 때 사실은 오픈마인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민주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낙관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를 더 혼란으로 이끌고 인간사의 불행을 이해하는 사람이라야 그 연결이 되겠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극적인 존재이고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성각도. 그래서 이성의 한계라는 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거는 아직 제가 안 읽은 대목이어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5장은 복수. 복수의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완전히 복수. 복수 정치죠. 완전히 복수. 복수 정치도 아니라 그냥 복수죠. 복수. 정치는 없는 복수. 없는 복수. 그렇죠. 그러니까는 서양은요. 그러니까 어느 선진국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선진국의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나 수상이 현직에 있을 때 했던 일 때문에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그런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거는 거기서 끝나고 나서 퇴임한 다음부터는 사이좋게 지내요. 트럼프는 지금 예외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을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계기 중에 여러 계기 중에 하나가 와 트럼프 같은 경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구나. 그런데 흔들리는 게 뭐냐면 아주 여기 비극 같은 부분하고 연결시키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한 인간들끼리 부족한 절차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게 무슨 재판 결과가 돼서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 거든 배심원들이 하는 거든 투표를 하는 과정이든 당연히 오류가 있을 거고 당연히 편파적일 거고 그런데 그거를 몰랐나 당연히 인간은 편파적이고 오류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받아주자고 하는 게 그게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정신이지 완벽한 인간들끼리 절대 진리를 참고해갖고 서로 그거에 도달해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받아들일 줄 아니까는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끝나고 나면 그렇죠. 아무 저게 없어. 그건 정치의 영역에서 했던 거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미국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뭐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 덜해서 약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데 동양도 보면 노노에도 그게 나오고 개절세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나라 모왕이 이제 은나라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박멸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후손 은나라의 후손 하나를 저는 그게 이제 미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봉해가지고 송나라로 조그만 제후로 만들어서 끊어진 세상을 이어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절세가 바로 뭐냐면 정치 보복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2000년도 더 된 지혜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니까 특히 최근에 와가지고 몇몇 정권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서로 그냥 제가 보면 정말로 복수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정말 아주 그냥 이글 이글해 이 복수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는 지지자들 중에는 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한 번 걸러지고 해서 최고 지도자는 욕을 먹더라도 그거를 나를 욕해라 하고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걸 하면은 이겨 근데. 정치가 모르고 원래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지는 게 이기는 건데 꼭 보면은. 근데 우리도 돌이켜보면 없었던 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친일파 문제도 저는 같은 연장선에서 보는 게 이승만만큼 당시에 정당성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반민족 행위자들은 처벌하되 나머지는 내 이름으로 고용하겠다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물꼬를 돌려가지고 이승만이 결국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부터 이 복수의 문이 또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복수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복수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진짜 비극이라는 거가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존재고 너무나 아는 척을 하는데 에디프스같이 가장 똑똑해서. 그렇죠. 스핑스의 그 수수께끼까지 풀고 가장 현자라는데 그 인간이 본인이 바로 아버지를 죽였고 어머니랑 결혼해서 이런 그 아이를 낳은 그 당사자인 줄을 본인이 모르면서 왜 지금 내 왕국에 이런 병이 퍼지느냐 자기 때문에 퍼지느냐 그러면서 하는 게 그게 에디프스 왕이라는 비극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다고 치가 해봐야 얼마나 알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서로가 하죠. 저렇게 생각했지만은 연민을 갖고 아 저것도 인간이고 저런 저런 한 뒤에서 저랬기 때문에 아 저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구나라고 그거를 할 줄 아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인문학이야. 인문학적 사유 자체가 남의 입장에 들어가 볼 줄 알고 그 입장에 들어가서 그 뭐야 저 별 할 줄 아는 역지사지지. 역지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 역지사지를 할 줄 아는 것만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인 계급 이해를 반영하고 있고 이 계급이 역사를 갖다가 뚫고 나가서 다른 거를 다 없애버리고 그래 가야지 완전한 어떤 이상적인 해방에 온다라고 하는 역사의 방향성에 대한 그 완벽한 자신감과 자기 지식에 대한 그 자신감이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완벽한 무지에서 오는 거지. 완벽한 무지에서 오는 거지. 그게 바로 에디프스만큼 완벽하게 무지한 놈이 없었는데 그게 가장 현자라고 왕이 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 맨 뒤에. 뒷페이지. 하나 더 있어요. 뒤에 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철학이란 무엇인가는 뭐 우리가 또 그때 가서 그것도 해야 되고. 그 7번 정치와 철학 이거 조금 쉽게 정돈해 주고 왜 이게 이제 여기서 대미를 장식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그 여러 가지 뭐 제가 이제 정치사상사니까 전공의 정치사상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여러 가지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정리는 서양의 그 사상사를 문명사를 꿰뚫고 있는 그 축은 정치와 철학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발명을 했고 소크라테스가 그거에 반격을 하고 소크라테스를 사형시켜버리니까 그 제자인 플라톤이 화가 나갖고 어떻게 가장 적당한 우리 스승님을 죽이냐 그래갖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모든 거를 그래서 말로만 했던 거를 글로 다 남겨가지고 그래서 결국 플라톤의 거를 아구스티누스가 잡아가지고 왜냐면 플라톤의 그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의 그 형이상학이 기독교 신학의 틀이 되니까 그러면서 그게 중세 기독교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그 기독교가 완전히 지배를 하면 말하자면 소크라테스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중세 형이상학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편칠다는 그 바티칸 교회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르고 거기에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하는 게 다시 인문하기 고대 그리스 로마에 인문하기 르네상스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피렌체 같은 데에서 마키아벨리, 괴치 알디니 이런 사람들이 공화주의라는 거를 다시 만들어내고 그게 정치가 나오고 그게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으로 와갖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퍼무로 공화주의라는 걸 갖고 나라를 만들고 그거 책에 앞에 쓰셨던데 그거 읽어보니까 민주주의나 공화주의는 신기신 여기까지 온 거더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거. 그러게 말입니다. 귀중한 거라는 거. 소중한 거라는 거.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 예전에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정치대 철학을 그 옛날에 저는 철학 쪽에서 공부했지만 늘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철학이 어떤 순수 논리라면 정치는 순수 파워. 그러니까 파워와 로직이 양쪽 끝에 있는 거고 이 중간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이 두 개를 잘 섞어내는 게 현실 정치겠죠. 맞아요. 그건 분명하게 맞는데 문제는 거기서 저는 아쉬운 건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정치는 순수 파워라고 했을 때에 오는. 그러니까 순수 지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아 그건 순수한 지식이니까 뭔가 그런데 순수 파워라는 거에 대한 그게 가져다 주는 뭔가 이렇게 권모술수 정쟁. 그냥 적나라한 정권 권력 특쟁이라는 것만이 아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원래 정치를 발명했을 때 이네가 상상했던 그 공동체의 삶이 있는데 경제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 이게 정치적인 삶이라는 게 그게 이제 인문학을 하고 서로가 연설을 하고 토론을 하고 설득을 하면서 일방적인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착지를 해가려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그냥 아 권력이다라는 것만 갖고는 담을 수 없는 너무나 굉장한 이상을 담고 있었고 아 그러네요. 사실은 그 이상을 끊임없이 재생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마키아벨리도 했었던 거고 미국 국부들이란 사람도 했었던 거고 아 그렇죠.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게 그 어떤 뭐랄까요. 그 공화주의 역사 혹은 민주주의 역사를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참 이거 좋아. 그래서 교상선생님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마키아벨리, 마르크스. 그러니까 왜 마키아벨리가 중세에 그걸 지져보려고 그랬고 그거를 다시 막스주의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정치와 경제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주 심플하네. 너무 심플한 거야. 정치가. 정치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야. 정치보다 경제가 좋은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뭐 노동가치설 뭐 이러면서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 이런 모든 게 그 얘기가. 그러니까 고전 정치 사상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그냥 싹 뒤집은 것뿐이고. 그리고 이제 니체라는 사람이 아 그러니까는 그 마크스에 와서 이 정치라는 게 정치 사상이라는 게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니체가 이제 그걸 다시 되살리려고 하면서 정치의 원류였던 비극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니체가 뭐 요새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만은 뭔가가 그동안에까지 있었던 마크스주의까지 와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정치 사상의 어떠한 그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될 수밖에 없죠. 그거의 근본이 원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거.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 그렇죠. 하이데거도 니체를 통해서 사실은 그렇죠. 그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워밍업 워밍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진짜로 여러분 벌써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쉽게 이렇게. 맞아요. 학교에 계셨으면 좀 더 다른 교수들이 동료 교수들을 의식해가지고 좀 책을 딱딱해졌을 텐데. 맞아요. 어 우리 저기 선생님 책 중에는 제일 이렇게. 아유 뭐 어려운 개념일수록 설명을 잘하는 게 훌륭한 뭐 지식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갖고 그것을 설명해 보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저기 우리 주식님이 함정원 원장님 책을 읽으면 정치 개념이 좀 바뀌겠네요 인데. 아니 저도. 저도 상당히 그 개념을 좀. 아 이제 좀.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시작이 정치 낯설게 하기 에서 소위 말해서 인간은 폴리티컬 애니멀 뭐. 이거부터 우리 시작해야 되죠. 여기도. 여기가 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분명히 존 폴리티콘이라고 했는데 폴리티콘을 우리 사회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근데. 근데 그게 아우스. 저. 저기. 키케로 하고 토마스 아키나스부터 벌써 그렇게 번역을 했대. 그게 막. 그 사람들부터 잘 이해를 못했던 거라면서. 폴리티를 국가로 보지 않고 사회로 보면서 아마 그렇게 보면 폴리티를 작은 공동체 정도로 국가 정치로 봐야 된다. 그 얘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책에서 쓸려다가 결국은 못 썼는데 너무 이제 얘기가 번지니까. 근데 소사이티가 뭐냐라는 얘기가 그래야지 나와요. 사실은. 폴리틱스가 있고 이코노믹스가 있으면 그럼 소사이티가 뭐냐인데. 근데 제가 그걸 빼놓은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행위는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 이코스. 폴리틱. 저 가계. 집안. 이코스라는 데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코노믹스인데. 그러면 그건 뭐냐면 경제생활. 그러니까 의식주 해결을 집안에서 하는 거가 당연히 농경사회에서는 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의식주의 해결을 한 사람들만이 이제 폴리스에 가서 폴리틱스를 라는 의식주 경제 문제와는 상관없는 그 어떤 공적인 행위를 하는 게 폴리틱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더 이상 경제 행위를 우리가 집안에서 안 해요. 그렇죠. 다 밖에서. 공장이고 뭐 회사고 이런 데를 가서 하니까. 시장이 탄생했으니까. 그럼 이 공장이나 사회는 이거는 뭐냐면 이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상상은 공적 경력도 아니고. 처음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이코스도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 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소시에타스라는 옛날부터 있던 말을 갖다 붙여서 소사이티가 나오니까 소시얼러지가 자본주의가 나오면서 부터나 나오는 학문인 이유가 막스베버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소시얼러지라는 학문을 그러니까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젊은 학문이잖아요. 당연하게. 그게 19세기에나 나오는 게 그 영역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해겔도 철학 보면 그때 처음으로 도덕 아니면 국가인데 그 사이에 일륜성을 개입하는 게 그 일륜성이 이제 바로 저거잖아요. 시민사회에서 그게 뭐냐 라는 거예요. 일종의 룰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간에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사회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근데 물론 그 당시에 사회는 또 이제 다른 사회지 특수 목적을 위해서 특수한 어떠한 공동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수도회 같은 거 근데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건 제한적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전혀 또 다르다라는 거니까 자꾸 그런 걸 붙여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그랬지만 저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그거를 큰 폴리틱스라는 걸 만들어서 실천했던 첫 세대 그 2세대밖에 안 되거든. 실제로 경험을 하고 본 이 다른 데는 전혀 안 하는 자기네만 이상한 폴리틱스를 한 거를 보고 나서는 역시 이거로구나 우리가. 인간이라는 건 이거를 하는 동물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랬고 그때 유명하게 한 얘기가 옆에 우리가 이제 뭐 300 이런 영화에 보면 페르시아가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페르시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오리엔털 데스포티즘이라 그래요. 동양적 전제주의라는 말이면은 그 전제주의가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이 코스의 가부장이 데스포티거든요. 완전 여전히 그렇죠. 가부장이 데스포티. 국가의 가정화. 데스포티. 오히려 국가의 가정화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다 국가를 가정의 연장으로 밖에 못 봤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아니다. 가정의 연장이 아니라 가정을 무섭게 끊어야지만 가는 게 공적인 영역이다. 정치의 영역이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자기네는 그런 걸 신나게 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보면은 저 그냥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가 가부장이 전제군주가 식도를 다스리는 거와 똑같은 식으로 크렉세스가 그렇게 다스리는구나. 그래서 그걸 오리엔털 데스포티즘이다. 그러니까 데스포티즘이 가부장제 아버지가 그 자식들과 식소를 거느리지 않은 거다. 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명확하게 하는데 오히려 그 후대 사람들이 잘 잘못 받아들인 거죠. 잘못 받아들인 거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사회적인 것보다는 명확하게 정치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지금 뭐 요새 뭐 이런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렇죠. 늘 나와서 이제 그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사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진짜. 아니 뭐 보면은 뭐 이상한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맞아요. 뭐 이상한 행위를 했다. 뭐 끝난 다음에 뭐가 어땠다. 무슨 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이거 왜 봐. 이거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구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누구 편드는 차원이 아니고 자기 경제학 한 것만 내세우던데 제가 이 책 보고 답을 얻은 게 경제학이야말로 사회의 극치예요. 공적인 영역에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자기 좀 공부한 걸 가지고 말이야. 공적인 영역에 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공적인 것과 관계없는 그거를 내세우면서 제가 이 책에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선생님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좀 확대가 되나. 이렇게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정치가 이렇게 있고 경제가 있는데 정치와 경제가 둘이 만나면 답은 뭐냐. 부패예요. 부패. 서로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어디 나와서 자기 경제학 공부한 걸 공적인 영역에서 그거를. 근데 유승민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전부 다 정책 공약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무슨 기본소득. 민생. 전부 다 민생이에요. 공항을 얻다 짓는다 이런 공약들. 그렇죠. 그게 세 번째 있는 경제와 관련되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경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정치를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 경제는 경제인들이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더군다나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정치는. 그러면 이제 거듭. 그럼 정치가 뭐냐. 경제 정책은 아니다. 그렇죠. 그건 경제 관료들도 있고 경제인들도 있고. 아마 소상공인들이 훨씬 경제 하라고 하면 더 잘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내버려 두고 뭐 정치인들을 틀틀 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 정치인들의 역할은 따로 있다. 정치인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 공동체가 우리가 이거 뭐하러 하는 거냐. 뭔가 영향성을 갖고 의미를 갖고 신나게 해 주고 감동하게 해 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힘을 끌어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쭉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지만. 그렇죠. 그렇죠. 정치인들이 했던 엄청난 일들. 정치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제가 우리가 정치.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이런 정치가 뭔지는 모르시겠지만은. 그렇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는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그렇죠. 저는 이게. 이거는 아니다. 지금 나는 이거는 아니다. 첫 대목에서 그거 보고 저도 띵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정치학 교과서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아요. 막 부릉질하게. 이것도. 이것도. 통치도 섞여 있고. 이런 건데. 제가 보니까. 이때 정치라 무엇인가는 민주 정치라 무엇인가 인과 동시에. 민주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책으로. 오히려 제가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정치를 위한 텍스트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되는데. 네. 네. 그 다음에 국가. 네. 즉 국가에서 나아가서 하게 될 정치 이 관계를 명확하게 끊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국민들도 자꾸 경제 문제를 나라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 노예라고 그랬겠죠. 노예죠. 바로 노예죠. 노예 근성이라고. 바로 노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죠. 저 나오는 것처럼. 네. 결국은 우리 민주 정치의 전제는 자유인이 펄리스에 가서 하는 것. 그리고 그 자유인이라는 거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에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거는 그건 그런 차원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벌들도 그렇고 개미들도 그렇고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사회생활 잘해요. 공동체 생활. 인간보다 더 잘해.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거는 지금 페리시아의 크랙세스 밑에 있는 전 인민들은 그게 몇십만 몇천만 명이 되더라도 다 노예에요. 크랙세스에. 그런데 그 노예가 아닐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경제활동을 잘해서 거기에서 잉여가 나오고 잉여를 통해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나오면 그게 이제 스콜레라는 스컬러의 오원이 되는 여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여가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제는 먹고 사는 자기의 경제적인 이권에 관계없이 상관 안 하고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나가서 공적인 영역 경제적인 얘기가 아닌 어떤 영역에 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 그게 진짜로 보니까 여기 선생님 책 보니까 현재 미국의회가 딱 그게 구현이 돼 있더만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진짜로 그 지적을 보니까 아 미국이 참 이해를 해도 해도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다만 이제 뭐 예전하고 다르니까 현대사회에서는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물론죠. 그것도 정치에서 이제 안 다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 복지 문제고 이런 건데 그러나 거기에 국가의 전체 과제가 거기에 지금 매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 포퓰리즘이 되는 거고 국가의 방향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고 막스주의가 막스주의가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로 밖에 안 보고 그렇죠. 경제적인 거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막스주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스주의도 그런 거고 포퓰리즘도 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는 다 경제와 사회 차원에서만 머무는 거고 인간이 정치적인 차원으로 가는 거는 이런 거에요. 그게 너무나 극소수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노예나 있는 사람들 노비나 있는 사람들만이 뭐 퇴계 이런 사람들이 다 노비가 많았던 이유는 조선이 그랬죠. 조선이 그랬죠. 그러니까는 여가가 있으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막스 같은 사람의 엄청난 오류가 저렇게 자본주의가 나와서 엄청난 부자들이 나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는 가난해지는구나. 착취를 통해서밖에 저런 부가 창출될 수 없다라는 아주 전근대적인 봉건적인 사고를 한 거에요. 이 사람이 산업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생산력을 가져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몰랐죠. 몰랐죠. 그러니까 보통 프롤레테리아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도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는. 그럼 막스가 전혀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에만 집중하라는 거고 지금 좌파 정치인들은 그 문제에만 메모를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음은 뭔데 그럼. 이제 뭐 하는 건데 우리가.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일종의 해석학적 문제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롤레테리아트까지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상당히 해결된 나라로 해석하느냐? 맞습니다. 아니냐는 이 해석의 싸움이 엄청난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못했겠지. 그때는 어렵죠. 어렵죠. 이런 얘기였겠네요. 90년대 중반부터는 이미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때 이렇게 미래를 향한 싸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90년대에 벌써 우리 단어 중에 레포츠가 나왔거든요. 레포츠. 레저스포츠. 그렇죠. 레포츠 산업. 레포츠 산업 이랬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 이런 거 강의하면서도 그랬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20대들이 여기 전부 다 우리 연대에 와갖고 몇 천명 몇 명 전국적으로 오는 20대 될 때까지 청년들이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당신네들 지금 40년대 30년대 같았으면 지금 다 농밭에 나가서 일했어요.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있느냐. 이 경제가 폭발적으로 생산을 해내니까 이제는 한 20대까지는 대충 일 안 하고 그냥 학교만 다니면 돼. 그래도 될 정도로 이 부가 엄청나지.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여가가 있으니까 공부를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인구의 80%가 대학을 갈라 그런다라는 거 자체가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여가가 있으니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뭔데. 그럼 레포츠 하는 사람들이 등산 가고 자전거 타고 골프 치고 뭐 다 하고 나서도 근데 뭔데. 이거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냐. 여행 다 다녀보고. 그 영역이에요. 그 영역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 영역을 정치라는 영역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그거를 승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걸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보면 그 지적 자질이랄까 상상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꾸짖고 스스로 자책하고 그거를 다음 세대한테 길러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인문학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인문학이. 인문학을 찾는 이유가 맞는데 인문학이 무슨 뭐 위안을 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안을 주는 게 아니고 아니죠. 더 무섭게 하는 거고 그렇죠. 책임감을 주는 거고 그렇죠. 인문학이 자유인들한테 이제 레저를 즐기는 자유인들한테 책임의식을 풀어놓고 맞아요. 당신들이 공적 영역에 나가서 이제 주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지 무슨 저 위에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참여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용기가 용기도 심지어는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려면 목숨까지도 마칠 각오가 되는 게 공의 영역이라고 쓰셨던데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 하나의 전통이랄까 습속이 이제 저는 선생님은 이제 선비정신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선비 버리고 군자로 가자. 네. 선비는 사회에 머물면서 불평불만 하고 깡깡이 잘난 척한 위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들이 바로 저는 그런 거라고 보면 제가 공자 공부하면서 이해한 군자는 유연하고 공적이고 유능해야 되고 덕도 갖춰야 되고 근데 선비들을 보면 능력의 문제는 아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깐깐한 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사 문화하고 연결이 되고 이게 지사 문화가 지금 제가 보니까 586 찌질이들한테 다 가가지고 지금 민주당 586 보고 있으면 정말 실력 연마하는 사람 거의 없고 그나마 이번에 그 저 누구죠? 박용진 후보 보니까 그 다음 밑에 세대이긴 하지만 야 그거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위에 586들은 박용진 위 세대들은 저랑 같은 세대지만 제가 옆에서 늘 지켜봤지만 제발 공부 좀 해라. 공적인 영역에 있으려면 그냥 혼자 집구석에 있으면 제가 뭐 이런 말 하겠습니까? 공적인 영역에 나왔으면 끊임없이 이게 연마가 되지 않으면 금방 이게 미천이 드러나잖아요.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뭐를 공부해야 되고 이런 계통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선비들이 선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선비들이 말하자면 시민들이 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노비들이 다 있어 갖고 노동 다 해줬고 자기네는 독서인으로서 공부만 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는데 그 자유를 그 공부를 얻다가 이용을 해야 되냐면 공적 영역에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과거제라는 것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걸 펼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점 퇴화하고 세태됐는데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이제 공부들 다 할 수 있고 그런 여가가 있고 이제 됐어. 우리의 조건이 갖춰졌어. 근데 이제 가서 하려다 보니까 그 선비들이 갖췄고 유자들이 갖췄었고 옛날에 자유인들이 갖췄던 그 인문학적 기반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말도 못해. 논쟁하면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논리가 없어. 비전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없으니까는 공적 영역에 가서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 내용도 없으니까는 공적 영역에 가서 하는 토론 이제 그게 제일 드러나는 게 토론밖에 더 있겠죠. 그럼 정치라는 영역은 그러니까 경제 영역에서는 가부장이 전제군주가 강제성을 이용해서 노동을 시키는 거지만은 자유인들끼리의 공동체에서는 강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폭력이라는 게. 당연히 당연히. 그럼 이제 말밖에 없거든요. 설득밖에. 그럼 이제 설득하라는 영역이고 설득을 누가 잘하는가를 지금 봐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서양의 선진국의 민주 선진국의 정치인들을 보면 뭐 링컨이 됐든 뭐 오바마가 됐든 뭐 하여튼 누가 됐든지 간에 나오면 청산 뉴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적으로 성도만을 설득할 줄 알고 그런 그런 신들이 그게 있는데 지금 우리 정치인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은 그게 있었어요. 링컨 좋아하고. 그렇지. 링컨 좋아하고 보니까. 맞아요. 그 굉장히 롤모델 역할을 링컨 체력처럼 요새 보니까 아 이 양반 참 대단하구나. 다 읽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링컨, 링컨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양반은 제대로 알았던 것 같은데. 제대로 핵심을 캐치한 것 같아요. 캐치했어.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연설로써 돌파하는 거를 보면. 뭐 50 청문회 때도 그렇고 자기 부인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그걸 치고 나오는 거를 보면 정치인으로써 엄청난 배팅을 할 줄 알고. 그렇죠. 그렇죠. 융기 다 걸 줄 알고. 그리고 그런 레토릭 이런 게 그 시대에 딱 맞는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레토릭이 가능했대요. 그러니까 연구대상 같아요. 연구대상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지금 아직 다는 알겠지만 정말 이게 읽으면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떠올랐는 게. 아 그 사람은 정치인이었다. 정말로. 그 정말 그. 그러니까 그 용기 아니에요. 입장을 떠났어요. 뭐 부산에 가서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해보고. 그런데 그게 무슨 쇼가 아니라는 게.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진솔성 진실성. 그 과감하게 뭘 걸어볼 줄 알고. 그리고 권력에 맞서 보는 이런 모습들을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연출이었으면 기가 막힌 연출인 거고. 진실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게 가져온 효과라는 건 무서운 효과였어요. 무섭죠. 그게 아마 노 대통령 같았으면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이라면 아마 바로 오늘 중 그냥. 그럽시다 그러면.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뭐. 그럼 이겨요. 그럼 이긴다고. 그런데 지금 막. 보니까.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급이. 낑낑낑낑 하면서. 그리고 그게 막 사람들한테 다 읽히니까. 일반 국민들이 봐도 저 사람 머릿속에 이제 다 보이잖아요. 좀 안쓰럽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정치에 대한 오해해서 지금 벗어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잠깐 언급했던 복수. 아. 복수. 그것도 조금 더 이렇게 한번. 그. 사실 그. 이렇게. 저는. 책을 이렇게 설명.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만든 게. 어. 아주 단순히 하면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정치라는 것을 만든 이유도 복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아. 그 정치 자체가. 정치 자체가. 그게 제가 그 오레스테이야라는 그 오레스테이야라는 작품을 나중에 한 장을 그거를 하는 게 오레스테이야라는 작품 자체가 민주 정치가 완전히 정착된 지 3년 만에 나온 작품이고 그거를 1만 5천 명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눈앞에서 어떻게 복수를 끝내고 정치로 넘어가자라는 논의를 실제로 하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기서 뭐냐면 재판이나 배심원제 재판이라는 광경이 제가 아는 어느 기록에도 없는데 그 기록이 오레스테이야라 처음으로 나와요. 양측의 이 문제를 복수의 문제를 양측이 첨예하게 부딪혔는데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패심원들을 시켜서 각자 그 앞에서 자기 입장을 변호를 해갖고 어쨌든 14명이 투표를 해갖고 이기는 쪽으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 그냥 그 비극 작품이 그냥 나와. 그리고 실제 아테네가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류가 여태까지 아까 변영선생님 그 저기 어느 나라 사람 얘기하셨잖아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도 따로 가세요. 은나라 주나라. 그거는 정말로 복수를 어쨌든 안 해보려고. 왕조 교체라는 것 자체가 복수의 논리지만은 그 내에서라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인데 있죠. 민주주의를 만든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왕조 교체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기더라도 진 사람을 하나도 안 죽이는 거야. 죽일 일이 없는 체제죠.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수를 끊어버리는 복수의 악순환.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제가 그래서 아니 인류 역사를 다 보면은 뭐 무슨 언제부터 시작해서 로미오 줄리엣이고 뭐고 우리가 보는 모든 할리우드 영화고 뭐 대부고 뭐고 전부 다 복수예요. 인간이 가장 희열을 느끼는 게요. 인간이 가장. 순간적이죠. 그치만은 그 인간이 그 복수를 하는. 그게 그 뭐예요. 그 제3자가. 그러니까 영화에서 남이 복수하는 걸 봐도 속 시원해 하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의 그 복수 심리라는 게 여태까지 정의라는 거 뭐냐. 복수. 내 아버지를 죽인 놈을 죽이는 거. 죽이는 거. 이게 복수거든. 중국도 그렇고 뭐 성경도 그렇고 다 그게 복수. 그러면은 이거를 이게 그래서 사실 정의라는 게 정의라는 게 정서고금 해갖고 그냥 복수하고 정의라는 거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그 저런 행태를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딱 그 사고 같아요.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게 하는 놈들에 대한 복수.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상징적인 아버지를 죽이는 새끼. 그리고 또 이제 반대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놓은 놈들에 대한 복수. 또 이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게 복수지. 복수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저는 아까 진짜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정말 띵했어요. 이게 부끄럽더라고. 이런 나라에서. 그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비극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리고 실천을 진해가 해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사실은 그 반대로 저 보면 제가 이제 그 태조실록 보면서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게 절세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태조 3년인가. 네. 주로 보니까 정도전이 한 것 같은데 밀려가지고 갑자기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왕씨들 다 죽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죽인 것 같아 보니깐요. 뭐 저 강화도 삼처 거제도 여기 해서 배 태워서 다 수장시키고 했는데 그거 그때도 그런데 그 문제가 태종 때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이제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씨 버복한 거 문제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태종이 13년에 왕씨 처벌하는 거 중단해라 죽이는 거 중단해라. 물론 좀 더 일찍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러면서 자꾸 둘러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너무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왕조 체제라는 거는 그건 체제 자체의 성격상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왕조 체제도 부끄러워했는데 명색이 민주주의를 하면서 전 임기를 보복으로 적폐 운운 하면서 이렇게 한 거는 이게 도대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 정치 체제 못 끊어. 우리 악순환 못 끊어. 그런데 못 끊으면 이 정치 체제를 유지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회의가 드는 거예요. 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사회가 막 그런 게 가는 것 같은데.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승님 같은 분들 역할이 그걸 잡아줘야죠. 그러니까 복수 아니다. 복수 아닌 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차원이 놀랍게 아름답고 사실 복수를 넘어가면 넘기는 사람이 이겨요. 그럼요. 아니 근데 그걸 못해. 감동을 해요. 그걸 못해. 결국 이제 그 글이 커야 되는데 그 역사를 알고죠. 인문학을 알고. 알고 통찰을 배우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단기적은 그래도 역사에 대한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역사를 그냥 에세이도 제대로 안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수를 끝낼 수 있는 뭐 참 힘든 거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배심헌죄하고 재판이라는 걸 하고 그러니까 누가 살인 누가 누구를 살인하면 지금 요새 뭐 얼마나 살인사건이 많아요. 근데 내 딸을 저렇게 죽였 놈인데도 내가 가서 못 죽여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무슨 영자 씨 뭐 이런 영화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자기 자식들을 갖다 그런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복수심을 갖다가 개인이 가서 복수를 못하게 하고 어쨌든 절차를 따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법칙. 그게 법칙이고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거를 제일 잘 실천해야 될 제일 정계에 높은 분들이 그거를 하질 않고 무슨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저거는 판사들이 편파적이었었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얘기나 하고 무슨 선거 결과가 나오면 이거 선거 부정선거라고 했고 선거 결과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요. 아니 재판 결과 부정하고 선거 결과 부정하면 그건 민주주의 안 하다는 거죠. 아니죠.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렇죠. 그리고 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던데 뭐 선출된 권력이 못할 것도 없다. 임명제가 돼서. 네. 그러면 저 사법부는 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상권 분립 자체가 각자의 저거에 맞게 선출된 쪽. 그러니까 왜 사법부는 미국 같은 데는 대법원. 임명된 쪽. 그러니까 40살에 내가 대통령 되기 3대 4대 전에 대통령이 40살짜리에는 갖다 심어놨는데 지금 내가 대통령인데도 그 작자 때문에 완전히 내가 원하는 거랑 반대 판결만 나오는데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절차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또 그중에 한 사람이 나이가 돼서 병들어서 은퇴를 정년을 하면 은퇴를 하면 그때가 돼서 어떻게든지 표를 모아 가지고 상원을 통과시켜 갖고 그걸 해서 사람 하나 심어 놓는 건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정치적이 진짜 편파적이 이를 데 없는 절차를 겪어서 거기에 이번에 뭐 누구예요. 제일 최근에 된 사람은 뭐 대학교 때 뭐 여학생을 어떻게 했고 성적으로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더러운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도 캐버너. 그 사람이 이따 되잖아요. 그렇게? 그 9명이 판결 내리는 거 5대 3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놈이 어땠었고 뭐 그중에 크긴 뭐 저기 누구는 어쨌고 이런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야 그러네. 인간이 인간의 자기 알량한 지혜와 자기 이념 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러고 그때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내가 욱해서 에이 일을 못 하게 민주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삼권불리.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민주주의 혹은 민주정치죠 사실은. 저는 주의라기보다 민주정의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이 좋은 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라야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고 어느 방향으로 고쳐가야 되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이 책은 앞으로 저는 세대들한테도 많이 권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좀 민주화가 된 거 아닌가 뭐 한 30년 넘었고 뭐 이거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전혀 지금 안 돼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된 것만 해도 사실 놀라워요. 물론 그것도 고마운 거죠. 이 제도만 해도 고마운 거니까 참 경제 이렇게 만들어 준 것도 고마운 거고 된 것도 고마운 일이고 여기까지 정치가 온 것도 고마운 일이니까 너무나 우선 고맙다는 걸 대전제로 해서 근데 플러스 알파 여기 좀 가자. 지금 그냥 이 정도의 개인소득과 이 정도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모든 나라를 보면 우리 같이 우리 정치인들이 보복을 하는 나라 없다. 그것만 좀 보고 그러면 어떻게 이 보복정치를 넘어가야 되느냐 근데 그거는 사실 보복정치라는 거 없죠. 그러니까 보복 아니면 정치인데 정치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하면 사실은 너무나 좋고 이미 일부분 우리가 하고 있고 그게 뭔지 다 이해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다만 누가 그거를 이렇게 개념 정리를 조금 해주고 역사만 조금 해주면은 아 이거구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이런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TV 토론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투표를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재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합의된 민주정의 룰을 흔드는 자는 좌고 우고 할 것 없이 이 근징을 당해야. 그럼요. 그거는 민주주의의 적임. 그러니까 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야죠. 그럼요. 네. 그건 제발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무슨 우리가 어떻게 감출 수 없는 엄청난 증거가 있기 전에는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거고 그렇죠.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끼리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맨날 죽이고 복수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이 정도의 룰만큼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소망인 거고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제대로 하는 나라 별로 없는데 우리 할 수 있는 가능성 많이 있다. 그럼 여기 보면 또 아주 도표로 간단하게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통치와 정치를 나누는데 통치는 사적 영역이고 정쟁과 복수로 가고 정치는 공적 영역이고 합의와 정의로 간다. 딱 보니까 우리는 통치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요원하네. 민주화 어쩌고 30년 지나면 정착할 줄 알았더니 더 지금 퇴보하는 것 같네요. 더 통치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옛날 세대나 586세대나 진짜 전제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독재 국가에서 자라서 독재하는 기업에서 기업이라는 건 뭐 경제체제라는 건 다 독재니까 그렇게 기업인 경제는 고대 그리스 사람도 인정했지만 경제 활동은 하기 싫은 노동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경제체제는 경제 공동체라는 거는 강제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상벌이 확실한 거죠. 지금 우리가 뭐 메리트를 주자 뭐 연봉제 하자 이런 게 상벌을 확실해 하자는 거니까 상벌이라는 걸 갖고 돌아가는 게 경제체제인 건 맞는데 그것만 갖고 지금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만이 지금 더군다나 이제 막스주의의 세례까지 받아버리면 그 경제적인 노동의 해방이라는 거 개념 빼놓고는 아무 그다음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야.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모든 권력을 잡고 있고 문화계를 잡고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다음 단계로 나갈 그게 안 보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이익 결사체 약탈 그렇죠. 여기에 나서는 거예요. 공적 영역 약탈에 나서고 윤미향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거를 온몸으로 구현한 건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저 보수주의자 놈들은 지네가 정권 잡았을 때 다 약탈한 놈들이다. 했을 것이다. 재벌이고 뭐고 전부 다 약탈만 하는 놈들이다라고 나 조금 했는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된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미 그런 세상은 지나왔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엄청난 풍요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 기관 산업 보세요. 지하철을 보고 이런 거를 보면은 해놓은 걸 보면 이게 뭐냐면 이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발전을 해서 이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해놨던 거고 뭐 그것 때문에 일부 굉장히 부자 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국민 전체가 부자가 되고 있는 거는 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국민 전체가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는 정말로 민주주의 제대로 할 수 있는 포대가 물질적 포대가 갖춰졌다. 네. 같은 연장선에서 보면 이제 우리 현실을 또 고민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 공화정 문제는 저도 조금 해갈리는데 그리스에도 공화정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걸 글 쓰는 사실은 공화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데모크라시라는 말과 공화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둘 다 그니까 그 사람은 민주주의라고 했고 미국 사람들은 사실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 안 쓰고 다 공화주의다. 그렇죠. 미국은 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앞에 좀 정리를 조금 해 보려고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헷갈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누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아무나 참여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그런데 공화주의는 뭐냐면 민주주의를 하다 보면 플라톤이고 이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걱정한 거 다수의 전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폭정이. 그러면 공화주의는 뭐냐면 다수의 폭정. 어느 특정 계급이나 신분이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를 하지만 그중에 다수가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못하게 하는 또 장치를 하나 더 만드는 게 공화주의. 그런데. 민주주의 갖고는 안 되거든.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현대판으로 하면 이제 하원. 그렇죠. 하원처럼. 나누는 거. 퍼블릭이 추상적으로 딱 데피니션이 되면 좋겠는데 그건 어려운 거고 그렇다면 결국 이 그룹과 이 그룹이 힘을 합치는 어느 지점이 퍼블릭에 가까울 거다라는 이게 저는 공화주의로 간 아주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그리스의 경우에는 그런 귀족 월롱을 하고 이런 게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종에서 귀족종에서 그러니까 왕정은 이상하게 없었고. 왕정은 없었죠. 왕정은 없었고. 귀족종에서 소위 말하는 민주정으로 넘어갈 때가 그게 300 기원전 400 몇 년인가 제가 그 오레스테야가 나왔던 그 3년 전 얘기예요 딱.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 처음으로 그때까지는 귀족종이라는 게 크라이스테니스가 민주개혁이라는 걸 하지만 여전히 귀족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고 그 소위 말하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었던 거를 마지막에 가서 그거를 다 풀어버려 갖고 귀족종을 없애버리면서 500인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거를 불레라는 걸 만들어요. 그 500인이라는 게 배심원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비뽑기를 해버리는 거야. 시민 중에서. 그래서 올해 올 1년은 이 500명이 그냥 한다. 간다. 근데 그게 무슨 선거도 아니고 그냥 제비뽑기야.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도 500명이 제비뽑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각 부족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잘 분배를 하고 나누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500명이 소크라테스 사형 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거야. 그런 사형 문제부터 뭐 정치 경제 이런 배분 문제 전쟁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그 계층 간에 그러니까 오랜 된 귀족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시민들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당연히 신분계층이 있지. 이 다양한 신분계층들이 들어와 갖고 어떻게 어느 한 계층이 모든 거를 잡아버리고 자기네 소위 말하는 계급에게만 맞춰서 이 나라를 끌어가지 않게 만드냐 문제를 무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걸 로마에서 로마 공화정에서 그걸 봤으니까 로마는 상원하고 하원이라는 게 갈라져 갖고 엄청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이거다.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로마를 좋아했던 거고. 아니 저도 사실은 그렇게 공화정을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새 이제 국내에도 뭐 정치학자나 철학자들 중에 보면 공화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와서 닿지 않는 걸 어떻게 하잖아요. 공화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다 돼 있어요. 공화주의가 상권 분리이고 그게 공화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을 자꾸 들지만 워낙 오래 그걸 만든 사람들이니까 상하원만이 아니잖아요. 상하원 갈라놓고 더군다나 하나는 인구 비율이고 하나는 인구 비율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와이나 알래스카 같이 몇 십만 되지도 않는데도 똑같이 상원의원 둘을 해놓고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럼 이 사람 둘이냐? 그러면 주로 가면은 그럼 이 사람 이 사람들하고 물론 그러면 이제 행정부하고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상원의원은 6년 하원의원은 2년 대통령은 4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종신 9명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거 안 하냐? 그 다음에 연방정부 주는 연방정부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주는 또 완전히 딴 거고. 딴 세계. 딴 세계고. 그러니까 그 주가 뭐를 한다라는 거를 갖다가 주 어디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남부 주들이 탈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왜 우리가 가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싸우는 거고. 그럼 이제 주들은 말 하나도 안 듣고 주지사가 있고 주의회가 있고 그럼 그 밑에 시의회가 있고 시장이 있으면 이 사람은 주지사 말들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계층이 한 계급이 개는 물론이고 독재자는 물론이고 어느 한 계층이 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체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비능률적이고 안 돌아가는데 그래서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확 돌아가는 건 경제 얘기고 정치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한 쪽이 다 해먹지 못하게 해야지만 그나마 공적인 공익이 그나마 지켜진다는 그 얘기 하시는데 딱 성남시장 출신 후보가 생각인다는 이야 그냥 뭐 어 했더니 벌써 시간이 네. 우리 어쨌든 뭐 첫걸음 뛰었는데 네. 그래서 고화정 문제까지 일단은 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 주 고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교수님 모시고 이 정치란 무엇인가 올해 또 아니 저는 제목을 굉장히 그 파격적으로 붙였는지 알았더니 다들 아 뭐 이런 교과서적인 제목 붙이셨냐 아까 교장선생님도 그러셨고 저도 처진 상황 그랬어요. 오히려 조금 더 민주라도 붙였으면 아 네. 일부러 제가 순수하게 정치란 무엇인가 아니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러면서 도전적인 그렇게 보면 저는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말씀 듣고 나서는 도전적이에요. 진짜로 책이 내용을 알고 나서 다시 보면 네.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좀 더 선생님 말씀 많이 들으려고 논어를 뺐는데 우리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게 보니까 그러니까 논어야 다시 논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제 바로 그건데 그 이거를 신정명론으로 예 그렇죠. 제가 바로 이제 정명의 키워드인데 네. 우선 저걸로 한번 얘기를 먼저 해 주시죠. 아니 그냥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교장선생님 그 시작하시는 부분을 저는 바깥에 있어서 이걸 하시는지 모르고 앉아 있다가 아 진짜 그러고는 이제 집에 가서 이걸 다시 틀어보니까 앞에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내가 야 역시 했던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저거를 원래 서문으로 썼었어요. 아 그래요 책 제목 제목 서문을 아예 신정명론으로 해서 다 썼다가 이게 너무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 갖고 오히려 독자들한테 좀 헷갈릴까 봐 해서 이걸 뺄까 말까 무지하게 고민하다 뺐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제 정치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작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치사상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개념사 삼재봉의 개념사라고 했잖아요 첫째 작품이요 첫째 작품이 정치란 무엇인가인데 정말 이 정치라는 개념과 정치 경제 사회 뭐 도덕 윤리 이런 이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것만큼 그게 정명이죠 근데 그게 안 되고 나면 진짜 공작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엉망진창이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뭐가 정치고 뭐가 경제고 뭐가 사회고 뭐가 도덕이고 뭐가 개인이고 뭐가 자유고 뭐가 평등이고 정치라는 개념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이현우 교정선생님이 우리가 한자어로 된 그 개념들을 정리하시는 거 아니야 전부다 계속 정리해 주시고 한자 풀이를 해 준다라는 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고 이게 사실은 정확히 이런 뜻이었고 이렇게 쓰였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서양에서 온 이 민주주의라는 체제와 묻어온 경치 경제 사회에 이런 이 개념들을 정리를 이건 뭐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보고 김용일 님이 슈퍼채 쏘아 주시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장희 대통령님 오늘이 참 42주년인가요 42주기인가 42주기인가 그렇죠 11.6이네 맞네 11.6 그때 제가 고3이었는데 맞아 저는 미국에서 학부 다니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어디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친구가 막 뛰어나오더니 문을 두들기면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나 그때 아직도 기억은 그땐 정교조가 없어서 그랬는지 우리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오히려 대학교 가서 뒤에 해방정사는 이런 거 읽고 그러니까 이 느낌 잘못 비판하다가 세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또 그게 아니라서 이야 정말 그래도 정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런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거 궁군신신 부부자자 네 그래서 저는 정치는 정치다워야 되고 경제는 경제다워야 되고 철학은 철학다워야 된다 이야 그거 진짜 좋은 말씀 네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 이 책에서 정치가 뭐고 경제가 뭐고 철학이 뭐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제가 이제 큰 큰 뭐냐 뭐 그건 뭐냐면은 어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럽 문명이 근대 문명이 그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사람들 인간의 실존이 정치 영역이 있고 경제 영역이 있고 철학 영역이 있고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치 경제 철학 세 가지 세 가지 왜냐하면은 경제 영역이라는 거는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고 그 경제의 문제를 추월해 가지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공공성의 공동체가 있어야지 그게 인간다운 삶이라고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이제 했던 그 부분이 이제 정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내는 이 형의상학적인 초월적인 어떤 세계 그게 지금 종교 종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제 굉장히 잘해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어 형의상학도 잘해요 신학 너무나 종교 이게 깊어 야 저기 홍석규 님이 또 10화세를 쏘아 주셨는데 또? 감재봉 교수님 이런 귀한 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홍 부장님 홍서 형님 또 이렇게 내주고 감사합니다 아 아시는군요 우리 홍석근부장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홍석규 아유 아는 분이야 이분도 아 그래요? 아유 홍석규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이번 책은 앞으로도 기대되지만 정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논의를 그런 책으로 저는 뭐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종교 기독교 같은 거 한국 사람들이 신앙심이 너무 깊어요 모든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형이상학적인 내세에 대한 이런 거가 굉장히 깊은데 그런 의미에서 경제하고 철학은 잘 돼 경제하고 그러니까 그런 신학이라는 차원에서의 철학 원래 그 형이상학 그런데 이 정치란 영역은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이게 이 공적인 영역이 이게 정확히 뭐고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해서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제일 후지고 뭔가 잘못된 거로 생각해서 저는 이 정명론에 있어서 우선 경제 철학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정치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하고 철학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그 단계 즉 정치 영역의 중요성을 모르면 그 나라는 결국 부족국가에 머무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종족주의 부족주의 정족주의 부족주의에서 결국은 너무 터지 못하고 공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바로 이게 사실 잘 안 되면 그 화폐 국가로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화폐야말로 네? 그렇죠? 우리 조선이 그 상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숙종 때 와서 화폐 국가로 들어가는 것도 이 국가의 공공성에 대한 한 신뢰가 있을 때 화폐사회가 되잖아요 그걸 영어로 특히 Legal Tender라고 그러고도 아 그래요? 그게 법적인 거야 그러니까 공적인 거가 맞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네 꽃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사회로 가느냐 못 가느냐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은 이미 한나라 이전에 화폐사회 갔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오히려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하대 송나라 때 세계 최초 지폐 사용하고 그렇죠 동전이 몇억개가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거를 화폐사회를 가지 못하고 계속 그 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네 상대방을 안 믿는 거지 그 돈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국가니까 그게 국가잖아 지금 계속 비트코인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제 무정부주의 소리를 듣는 게 흔들리는 거죠 네 신뢰성 확보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게 굉장히 국가 문제가 중요하고 거기에 정치 문제가 저는 결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에 입각해야 국가가 성립이 되고 그래야 거기서 정치 영역이 발생을 하는 건데 우리는 외형은 대충 갖춘 거 같아요 대충 억지로 그러나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를 어떤 데모크라시로 운영할 수 있는 리더 네 또 국민 이런 게 잘 안 돼 있고 그 핵심이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저도 저거를 저도 이제 한참 있다 알았는데 동양철학에서 맨날 저거를 뭐 그냥 단순히 임금은 임금답고 신한 신한답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어느 순간에 제가 공자를 좀 더 공부하고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을까 를 보니까 포인트가 부부자자에 있는 게 아니고 문군신신에 있는 거예요 네? 저게 공적 영역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 공적 영역의 신뢰도를 부모 자식 못지않게 할 때라야 이게 튼튼하다 해서 저 말을 한 거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구절이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맞아요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하게 될 공 공이 뭐냐 할 때 네 이 구절만 잘 해석해도 결국 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군신 사이에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죠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으로 보는 지금 현대로 따지면 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부자의 그 논리를 이쪽으로 끌고 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다른 논리다 다른 논리죠 다른 논리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은 효도 부모는 자해 신화는 로열티 임금은 너그러운 정치 네 그런 면에서 저런 기초적인 것도 우리가 안 돼 있고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종족국가 부족국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건 지금 우리는 지방으로 나눠져 있고 당으로 나눠져 있고 인형으로 나눠져서 전에 보다는 단위가 조금 문벌보다는 조금 더 단위가 커졌을 뿐이지 사실은 학벌이 됐든 지연이 지벌이 됐든 네 자유시간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 못하니까는 옛날에는 뭐 문중끼리 싸우다가 지금은 이제 거대한 당들끼리 지방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한 이면박 때부터 봐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당이 너무 견고화되고 그 공적인 이슈는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냥 공적인 이슈 없이 그냥 싸우는 것 같아요 당 자체가 그러한 학연회원 지연 지연에 포로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또 장악이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뭐 어디에요 무슨 저쪽 TK냐 PK냐가 잡아야 되고 뭐 그 안에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퍼블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공격해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이 문제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 네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건데 조금 더 상대하게 우리가 그냥 그냥 순전히 저는 우리가 이 어원을 알아야 된다 표정 선생님들도 늘 항상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어원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쓰는 경제라는 경제 정치는 다 신조어니까 그 신조어는 원래는 이제 영어로 이코노믹스 폴리틱스인데 그럼 이제 이코노믹스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코노믹스의 어원은 그리스말 이코스 아직도 그리스 사람들은 이코스라 그러니까 이코스에서 하는 거니까 이코노믹스 그럼 이제 우리가 아 그럼 경제라는 게 뭐냐 의식주 생활 문제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걸 옛날에는 산림살이죠 산림살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농경 국가에서는 무조건 기본적인 생산 단위가 집안이었거든 집이죠 현대 산업 사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항상 집안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옷 만들고 농사짓고 다 가족 단위로 했거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집안에서 하는 게 의식주 생존 문제 해결하는 거라서 이코스에서 해서 이코노믹스가 되는 거고 그럼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데 인간이라는 게 어느 사회나 동서고고 막론하고 이코노믹스를 하긴 하는데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특히 왕정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 그냥 이코노믹스를 확대한 거죠 그렇죠 바로 그냥 그대로 확보한 거죠 그대로죠 아까 그 부자가 군신으로 그냥 그냥 그대로 먹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군군 신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코노믹스를 하니까 뭐 페르시아 같은 그리스 사람들이 싸우던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래 크렉세스가 다스리는 게 완전히 아버지가 자식들 다스리는 거랑 똑같이 완전히 가부장제 집 밖을 나서면 바로 임금이죠 중간 영역이 없어요 전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수신재가 측면이 이게 똑같은 논리인 줄 아는 거지 전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 그래 갖고는 이코노믹스는 이코노믹스라는 게 있는데 따로 폴리틱스라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폴리스라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 굉장히 특이 특이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폴리스에서 가서 하는 거는 폴리틱스다 그러면 이코스에서 폴리스로 누가 갈 수 있느냐 이코스에서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이 인여가 있어 노예고 식소리고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로서 가부장으로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리고 그 절대 권력의 이름이 데스포티즘 전제주의인데 전제주의 데스포트가 그리스말로 가부장이에요 그럼 가부장주의야 데스포티즘이란 말이 그거 몰랐네 그리스말로 데스포테스야 그래요 가부장주의 가부장주의가 데스포테스 그거를 라찌말로 파트리아키에서 페이트리아컬리즘으로 간 거를 페이트리아컬리즘을 우리가 이제 가부장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이 그리스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집안에서 이코스에서 경제활동 이코노믹스라는 거는 데스포티즘 데스포테스가 가부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리면서 노예하고 식솔들을 부려서 죽어라고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 농업사회에서 이만큼의 먹고 살 수 있는 게 나오는 거고 그 이코스 이코노믹스를 잘 운용한 어떤 일부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간신히 해결한 정도가 아니라 잉여를 창출을 하고 그 잉여가 나오니까 그게 여가가 생기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여가를 그리스말로 스콜레라고 하는데 근데 그 스콜레가 스콜라야 스쿨 스콜라 여가가 있어야지 스콜라가 될 수 있고 배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그 여가가 있고 스콜레가 있는 사람들 많이 폴리스에 가요 그럼 폴리스에 가면은 거기서는 이미 경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경제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만 해야 돼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공적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요 책에서는 언급 안 하셨던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뭐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발명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그리스 철학 정치 철학 공부하다 보면 꼭 또 나오는 게 대마고그잖아요 음 그렇죠 그거는 이제 폴리스에 가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폴리스에 가서 당연히 대마고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폴리틱스라는 영역에 가면은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대마고그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는 좀 앞서가는 말씀이지만은 소크레테스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페리클레스를 보더라도 우리는 페리클레스가 위대한 정치가 폴리틱스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인데 멋있는 사람인데 이 소크레테스는 보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펠리클레스 전쟁에 들어갔어 그래서 아테네가 망하는 거야 그 아테네가 몰락하는 모습을 플라톤이 보고 있는 거고 그 제자가 그러니까 자기 수승을 죽인 놈들이 결국 왜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대마고그리로 가면 안 된다 대마고그리가 뭐냐 수사학 연설 그게 진리를 찾지 않고 그냥 그때 그때의 수사학 괴변을 통해서 하는 거다 이거를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디베이트다 근데 그 철학자 입장에서 봐서는 철학을 발명한 사람은 저 절대 진리를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이 이 괴변론자 대마고그들이 나와서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폴리틱스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헤리클레스 같은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와요 히틀러가 최고의 대마고그고 트럼프가 대마고그야 대마고그리를 막을 수는 없는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시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딱 요정도 얘기하시니까 지금 딱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저는 이제 민주주의란 말을 안 쓰고 네 맞아요 민주정이라고 해야 되고 네 정치체제만 우리가 민주정 을 만들었지 지난 30년 돌아보면 거의 실패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실패의 원인이 이 민주정에 맞는 트레이닝을 받은 리더도 없고 민주정에 트레이닝을 받은 시민도 없이 지금 30년을 보낸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 책이 참 그런 문제의식을 발견하는 첫걸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참 그 그 감사한 말씀이지만은 진짜 교장선생님 하시는 거나 저 하는 거나 사실 우리가 늘 쓰는 얘기들이고 사용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연하게나마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나마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집어줘야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서 이게 사실 이게 이거였어 그러면은 참 재미있는 그러시잖아요 어 맞아 그랬구나 이라는 거야 이거 뭐 생판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집 속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어 근데 이게 약간 왜곡돼 있고 맞아 맞아 잊어버려져 있고 원래 만들어진 그걸 잘 맥락을 모르고 그거를 자꾸 짚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순전히 그 개념사를 한다는 서양에서 온 이 정치에 이 둘러싼 이 개념을 정리해 한다라 그러면 제가 그 철학과 다닐 때 그리스 철학 공부하면서 네 혼자 이렇게 철학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일종의 이제 편견처럼 네 소크라테스 편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플라톤 편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스라는 소피스트 그런 나쁜 놈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스 정치사를 읽어보면 그렇죠 어 소피스트가 이게 민주주의 어 그러니까 그게 대중 연설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설득하고 설득하고 레토릭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레토릭을 아주 비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나중에 그러니까 렛 설득이 필요 없이 진리를 그 앞에 그러니까 프레젠스 프레젠스 그렇죠 데리다 이런 사람들이 맨날 프레젠스라고 하고 맨날 앞에 갖다 놔주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불타는 불타는 모세가 신하의 산에 올라갖고 그냥 불타는 가지를 봤을 때 신 앞에 있으면은 현전 현전하면 그냥 알게 되는 건데 그런 진리 자체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한 얘기고 그게 형이상학적인 진리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솔직히 되게 유치해 그렇죠 너무 유치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니체가 소크라테스는 망치로 철학한 사람이라고 한 얘기가 내가 이제 알겠어 그렇죠 위더는 깨는 망치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헛소리하지 말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한데 소크라테스는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만 자꾸 그래요 그게 뭔데 안 찾아지는데 주로 우리가 인간 현세에서는 최소한 그러니까 그 현세에서는 안 찾아지는 거를 자꾸 있다고 가정하고 이상국가를 만들자고 그러면 아니 있다고 가정하는 거나 누구나 아는데 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더 무서운 게 그걸 현실에서 만들려고 하면 전체주의가 나오죠 지금 저 진본이 좌판이 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보면 그게 무서운 거 바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서운 거 뭐가 있다고 상정을 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옛날에 보면 훨씬 타락한 건데 그래도 그거를 자기 걸로 생각을 하고 자기네가 역사의 진리를 받고 역사가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고 있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리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하고 착각을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뭐 저 윤석열 후보가 광주와 관련돼서 저 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헛소리라고 해야 되나 뭐 엉뚱한 소리를 한 거 보고 저도 이제 화가 났었는데 근데 그보다 또 아 그 무슨 이용섭인가 광주시장 뭐라 그랬어요 오지마라 어 또 아니 그래서 내가 야 우리나라 시장의 권한이 그렇게 큰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오지말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지 지가 뭔데 오라 가라 그래서 너 페이스북에 야 니들 물어보고 5.18이나 전두환 집권 시절 뭐 했노 야 그러니까 그게 그런 독선이 아까 부족주의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예 이제 내 땅으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내 땅으로 지가 뭔데 아니 나는 도대체 이게 민주주의 훈련이 안 돼도 유분수지 나 같으면은 나랑 한번 와서 토론하자 어 광주도 오시라 내가 가서 가르쳐 드렸어 어 윤 후보 나한테 오시라 우리 광주에서 한번 뭐 잘못 이해한 거 같은데 우리 광주시민들 앞에서 한번 토론해봅시다 그게 정치인데 아무튼 참 뭐 하여튼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초기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자꾸 우리는 그 초기 단계도 못 들어간 것 같아서 너무 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말 같고 이게 왜 어원이 생겼고 이걸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아 이 개념 구분을 정확히 해야지 일단 폴리틱스에 가서 이코노믹한 액티비티를 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그게 부패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잉여가 났으니까 경제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공적인 영역에 가서 공권력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순간 부패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영역이 뭐냐 라는 거예요 도대체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뭐냐 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줄 알고 공적인 걸 위해서 자기 사적인 어떠한 월급 같은 것도 희생하는 거고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그 우리가 다 하잖아 우리가 군인들한테 요구하고 경찰한테 요구하고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평균도 뭐 경제활동 하려고 그러면 그 똑똑한 머리 갖고 그러면 대기업 가든지 했어야 되는 거고 굳이 이 영역으로 들어왔으면 이거는 당연히 희생이 따르지만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서 희생은 따르지만 그 희생의 대가라는 건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과 그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전혀 안 되고 이거는 쓸데없이 돈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잘 갈라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니까 잠깐 그 시시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그 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퍼블릭에 해당되는 공을 저는 번역할 수 있는 우리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덕도다움으로 고치고 이러는데 함께 공은 위드가 투게더 위드 공사당할 때 공은 네 근데 이 퍼블릭 할 때 그 공은 일단 번역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우리 주제하고 맞는 거예요 그거를 이것이 뭐다라고 정하는 순간 그거는 이미 퍼블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 계속 과제처럼 늘 존재하는 어떤 것이지 그리고 분명히 알곤 있어요 그게 좋은 건지는 다 알아 알아 딱 잡으라 그러면 안 잡히는 그래서 아마 아 이 공이 번역이 안 되는 게 그런 거구나 뭔가 그래서 이제 왜 근데 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글을 연자 붙여 우리 공연이 할 때에도 그 공입니다 그게 또 쓸데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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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이 저도 그거 그러네 그게 빌공짜 아니에요 공연이 할 때 이 공이에요 그래요 그 영어로 많이 쓰여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 나서서 있죠 네 정치 또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물론 뭔데 나와 네 나서야지 근데 나서야지 퍼블릭에 나서야지 공적인 영역에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은 너무나 좋은 의미에서부터 쓸데없이 나서는 데까지가 그렇죠 공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레토릭과 괴변 그렇죠 괴들 대마고구 대마고구와 그러니까 위대한 폴리티션과 대마고구가 사실 종이 한 장 차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 같은 영역이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누구를 대마고구로 만드냐 위대한 정치인으로 만드냐는 시민한테 우리가 지도자가 뭔가 했을 때 그것도 뭐라고 데피니션 할 수는 없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공을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체화했는지는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중들도 그렇죠 정확하게 그게 놀라운 거야 저는 그래서 이 공이란 너무 재미 이게 내가 한 번도 확인한 적은 없는데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이런 부족국가 이런 데에는 아예 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대요 개념 자체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 간의 다툼으로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자기 부족만 되게 되는 게 그 상위 개념이 분명히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한자로나마 공이라는 게 그래도 있어서 그나마 우리말로 번역은 정확히 안 되고 막 연하게만 있긴 하지만 그리고 맨날 어기지만은 그래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하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명확하게 아예 공간까지 구분을 해서 저는 그게 서양의 위대함 같아요 그리스의 위대함이 공간을 구분해야 돼요 이건 집안에서 포니스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역 구분이죠 사실 우리가 민주 정이 됐으면 최소한 저거는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그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확 헷갈리는 게 정권을 잡아갖고는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영역의 문제는 해결을 하고서 공적인 영역에는 이제 순전히 자기 몸을 던져서 모든 거를 사적인 건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아니면 희생을 하고 와서 정말로 공적인 영역의 걸 위해서만 하라 그러는데 거기 와서도 돈벌이를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만 같은 선상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한 번 정리 이 코스에서는 이 코스에는 가부장이 있고 가부장을 그리스 말로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만 정치를 했던 거죠 옛날에는 통치를 했던 거죠 S가 빠졌네 데스포테스 데스포테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 정교의 주교 대주교 히프로스의 대주교 이런 사람을 데스포테스라 그래요 페이츠아크라고도 보통 그러던 페이츠아크 사이프러스라 동방교회니까 교황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런데 페이츠아크가 가부장이라는 뜻이고 원래도 그 말도 그리고 데스포테스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부장의 영역이 교회까지 그대로 가는 거고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빠 아빠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아빠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버지 이 잔을 나한테 내가 꼭 마셔야 되면 마시겠지만 아니면 피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앞에 아빠 ABBA 라고 나와요 그게 ABBA 할 때 그게 다 아빠야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말에 아빠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 같아 연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빠란 말을 안 썼어요 아버지지 누가 아빠라 그래 엄마 요새도 우리 남자들은 아빠라 그러면 이상하고 딸들은 아빠라 그러는데 아빠 잘 안 쓰는데 저는 이거 집중팔구 한 저 영업 성경 번역하는 과정에서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래요 예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지금 근데 아무튼 그게 다 같은 영역이니까 이 코스의 영역 가부장의 영역 경제활동 생존의 영역인데 이거를 극복한 사람들이 딱 그 잉여가 생기고 여가가 생기는 순간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리브럴 아츠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리베르타스 리브럴 아츠라는게 자유인의 예야 그러면 리브럴 아츠라는게 왜 생기냐면 아까 스콜라 스콜레들이 여가가 생겨갖고 그때부터 이제 노동과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때부터 갑자기 인간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때 하는 것들이 리브럴 아츠고 실제로 리브럴 아츠는 요즘도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때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돈이랑 상관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가 공인불련이에요 그렇죠 완전 레토릭 논리 논리 논리학 수학 그러니까 그것도 연결해서 여기는 뭐냐면 권력 폭력이에요 아버지의 폭력이야 가부장애 그렇죠 그걸 갖고 시키면 돼 그런데 여길 가면은 다 자유인이야 가부장이 없어 없죠 그 뭘로 시켜 시민 논리죠 논리와 설득이지 논리와 설득 비극을 읽고 무슨 희극을 읽고 뭐 역사를 그게 뭐냐 인문학이지 일리아드 오디세이 헤로도토스 특히 데스 이때 다 나오죠 아 그거하고 연관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뭘 갖고 하느냐는 거예요 말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말 우리 정치인들이 말을 왜 못 해요 인문학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역사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우리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고 이런 이념에 의해서 만들고 이런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옆에 나라는 어떤 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비전들이 대권후보마다 척척척척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그러면 역사를 알아야 되고 철학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신화를 알아야 되고 한문을 알아 갖고 중국사를 알아야 되고 일본사를 알아야 되고 일본사를 알아야 되고 이게 다 뭐예요 인문학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는 저 광주 가서 보니까 전두환 비석을 밟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서 전두환에 대한 걸 떠나가지고 저런 수준이 국가의 리더로 지금 후보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그거 보고 일본 뭐 전혀 비유가 엉뚱한 거지만 그냥 딱 기억났던 게 뭐냐면 일본에서 옛날에 기리스탄 크리스찬들 박해할 때 도쿠가와 시작할 때에 크리스찬들 박해할 때 그 예수상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있었죠 그게 아예 딱 있어 아직도 남아있어 그것도 그러니까 하는 수준이 지금 우리가 민주 정치에서 설득 토론 감동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종교 박해하고 서로 종교적인 싸움 하는 거 같고 무슨 광신도들끼리 뭘 하는 거 같은 그게 거기에 보면 아주 유약한 저 누구야 니체가 말한 유약한 자들의 비겁함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 정도 할 거 있으면 아직 전두환 살아있잖아 가서 뭐 그걸 던지던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할 수 없으면서 말이야 어? 아니 불러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왜 법정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욕하지 말고 자리를 정중하게 마련해서 공청을 한번 토론해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파들의 형태를 보면 네 너무 저질스러워가지고 너무 실망하고 아니 난 그러면 자기네가 이길 것 같아 음 그런 사람들 끄집어내서 공적인 영향을 계속 오히려 그러면 윤석열 씨 같은 사람 보이면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럼 해야죠 당대에 자기들이 노력해서 법적인 저거를 못한 걸 부끄러워하고 에이 근데 이제 와갖고 저렇게 뒤에 숨어서 저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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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자유인들이 되는 거고 그 자유인들만이 시민이 되는 거고 시민들이 이제 그쪽 말 저 그리스 말로 폴리테스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완력을 쓸 수 없고 폭력을 쓸 수 없으니까 설득할 수밖에 없고 그 설득을 하는 자유인들끼리의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설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청난 수사학이 발달이 되는 거고 저거는 사실 자유인이라는 게 자유를 무한히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자유의 한계를 깨닫는 거에서 자유인이 저는 자유로운 거 같아요 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정말 그 개념도 진짜 잘못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결한 사람들이니까 돈의 귀중함도 알고 자기한테 주어진 이 자유의 시간 내 이거의 귀중함을 너무나 여유를 알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기왕이면 이것까지 내 경제적인 영역까지 희생을 하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이거 안 하면 나 여기 가서 계속 돈 벌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 다음에 그 개념사 키워드 중에 혹시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지 자유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할 수 있죠 당연히 저는 자유가 자유주의 이부터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제가 이제 공자를 공부하고 나서 자유의 의미를 이렇게 한자로 보니까 자하고 유는 같은 뜻이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from in 거기서 비롯되는 거 딴 데서 비롯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서 비롯되는 거 우리는 자꾸 자를 셀프로 생각하는데 저도 그게 아니고 자도 왜 자 뭐뭐지 하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잖아요 그거 자거든요 셀프가 아니고 그럼 어디로부터 비롯되는데 딴 데서 비롯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유의 개념만큼 복잡한 개념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떠한 굉장히 투박하지만 원초적인 자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영역으로 경제적인 생존에 그냥 매달려서 그러니까 요즘도 내가 뭐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고학하고 하는 학생들이나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보고 무슨 뭐 공적 영역에 나가서 이거는 그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건 어떻게든지 자기가 기본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만 물론 그건 기본이죠 그다음에 딱 나왔을 때 자유라는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말 내가 인간으로서 동물적인 어떠한 그냥 이 생존 욕구에서 좀 탈피 잠시만이라도 탈피했을 때 이 치중한 시간 여가 이거를 도대체 어디다가 쓸 거냐 그걸 가지고 뭐 여행 다녀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해도 좋은 거지만 이거를 이제 뭐에다가 썼을 때에 이게 진짜 의미가 있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가 무슨 의미를 부여를 받을 수 있고 특히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지 잘 될 수 있다라는 데에서 그 찾아내는 그 의미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시민들이 최고의 희생 ultimate sacrifice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희생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의 그 생정 자체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귀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라가 김지혜 님이 네 물티슈로 차 닦는 시민들이 사라져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네 오 환경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말이야 아니 그 왜 조국차 그러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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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는 보면서 물티슈로 닦었구나 맞아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거 사람들도 안심하지만 뒤에는 말렸더만요 그걸 그냥 또 자랑삼아 그냥 지켜보는 조국 행태 하면 그게 데마고글이에요 그렇죠 그게 데마고글가 되는 거야 왜 사람을 정치인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시민들이 왜 신으로 만들어 시민을 아니 그러고 시민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보같이 왜 자기 자신을 노예로 만드냐고 신 떠받는 듯이 아들이 다 시민이죠 시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대명천지에 민주정치를 하는 데서 그런 신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게 우리 사회 병리현상의 제1인 것 같아요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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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성 노예 근성을 벗어나야지 그래서 하여튼 이거 그래서 이제 폴리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는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저 사람들이 하나 더 우리가 가려면 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그러면 다른 정치를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똑같은 지나가고 이것도 이제 아까 시비타스 이게 시비타스 시비스 리스프브리 지난번에 하셨던 거죠 이것도 했고 지난번에 딱 했고 그럼 이제 여기 가서 이소노미아 우리 얘기도 했고 이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 영역에서 탈출을 해서 그러니까 인이어를 창출을 해서 경제활동을 잘 해서 여가가 생겨서 폴리스로 가서 폴리테스가 돼서 시민이 됐으면 공적 영역이 됐으니까 아까는 그러면 사적인 영역에서는 가부장으로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으면 여기 와서는 그 권력을 못 휘둘르니까 자 이제 토론을 한다 거기까진 좋은데 근데 이제 이 폴리스라는 것도 공동체니까 공동체의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그게 이제 우리도 깊이 살펴야 될지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저기서는 가부장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군주제에서 만들어주는데 그럼 여기서는 누가 만들어주지 못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직접 내가 지킬 법을 내가 만든다 그러면 내가 만든 법을 내가 지킨 거기 때문에 그건 억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이소노미아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흔히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말인데 원래 마리아가 이소노미아야 원래 뜻이 원래 뜻이 원래 뜻이 우리가 하는 법을 우리가 만든다는 자치의 뜻이죠 자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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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노미아 좋은 말이네 그래서 이게 저 그 한나 아렌트는 한나 아렌트가 이소노미아라고 자꾸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데모크라시라는 크라시 에나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소노미아 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래 왜냐면 데모크라시도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거라는 그 어감을 그러고 그리고 선출해하고 그리고 정책결정하고 제가 제가 공자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감동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보니까 정치적 의미는 아니어도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는 공자가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나라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정치사상 부분에 딱 나오겠지만은 제가 정치사상 분야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왕 몇 개가 있더라 도시국가가 천 삼천 개가 있던가 그랬어요 그리스에 왜냐하면 도시국가 하나가 천 천오백 명씩 이었어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아테네가 4만원이라서 너무나 컸던 거고 나머지는 근데 이제 그 말씀 왜 드리냐면은 소크레테스 트라시마커스 뭐 플라톤 이 사람들이 왜 정치 철학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이 거기를 돌아다니는 거야 어느 나라도 군주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러갖고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식인들이 있어 독립된 지식인들이 공자 두유천하고 똑같네 네 그러니깐은 그 방대한 지식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기 가서 실험해 보고 그러니까 무슨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백몇 개 120개 국가의 헌법을 만들어내고 써내고 하는 게 그게 주유천하에서 왜 그때의 그 춘추시대에 그 많은 사상들이 나오냐고 똑같잖아요 이게 무너지 오히려 중심이 무너진 중앙이 무너지니까 무너지니까 막 나오잖아 그죠 그때 자문을 구해야 되고 필요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돈 받고 하다가 원센터가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 그런 면에서 계속 다양한 사상을 내는 것도 수많은 국가들이 나눠져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그게 그리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죠 그 유럽 사상사를 보면 그것보다는 이제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다고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보편이 탄생 그러니까 봉건시대가 그게 소위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갑자기 또 확 열리고 르네상스가 생기고 제자백 제자백가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죠 그 뭐 장점 단점이 있지만 제가 태종 공부하고 있지만 태종이 결국 중앙집권 국가를 완성하는 바람 너무 잘 만들었어 아니 잘 만들긴 했는데 지금 한 점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상이 안 나오죠 일본이 일본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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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그게 힘든 거예요 정치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렇죠 박정희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이게 열려야 되는 거고 이게 시중이고 그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하나의 해결법이 있는 게 절대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놀라운 건 제자백가가 뭐냐면 그게 우리가 델포이의 신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델포이 델포이 그렇죠 그럼 델포이의 신탁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야 그건 어느 나라 어느 도시국 같게 아니잖아요 공통 그리고 거기에 지식인들이 있어 갖고 무슨 뭐 그리스의 7현인 뭐 오현인 해 갖고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자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독립 지식인이 생기니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책들을 쓰고 마음껏 저술을 하고 그게 널리 읽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지식인 공동체도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옛날에 뭐 권위주의 시절에는 네 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랬는데 맞아요 그 이후에 이게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다시 이게 재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몰락해 갖고는 굉장히 저차원적인 수준으로 내려가서 공통 분무만 있지 그 다음에 어떤 이 맥이 잡히고 다시 그러는 거는 너무 없는 거죠 디스플린이 없었죠 그래서 어제인가 보니까 또 무슨 호남 쪽에 518만 참 유치하죠 숫자 518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윤석열 쪽을 비판했던데 윤석열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 못했나 정말로 이게 전흥아들이 무슨 대학 교수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휴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뭐 윤석열 씨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서로가 좀 그러니까 뭐 서전히 좀 어떻게 좀 이거보다는 아닌데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이런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말 놀라워요 아니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저 양쪽 다 문제인데 진짜 윤석열 후보야말로 어떤 특정 영역에 있다가 공인으로 이게 진짜 공인 그러니까 공무원 공인은 아니고 아니죠 정치가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검찰총장도 사실은 그건 조직에서 공무원 조직의 장이고 오히려 지금 말하는 전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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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관련은 그래서 하라는 거 하는 거 시키는 거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오늘은 여기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못하고 있고 하나씩 얘기해 주시죠 설득의 문제부터 아까도 잠깐 그러니까 그 이때 말로 하는 공동체라는 거는 폴리스가 그렇다는 거죠 네 폴리스죠 폴리스에 이제 갔을 때 이제 우선 이 그림을 설명드리면 그림은 이제 페리클레스가 그 유명한 그 장례식 연설 를 시작하는 그 장면이고 주위에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이제 파르테논이 있고 아직 다 무너지기 전에 그렇지만은 이제 거의 저런 형태가 아직도 남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페리클레스의 연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정치인의 연설이에요 연설이죠 위대한 연설 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에서부터 지금 뭐 뭐 무슨 뭐 저기 마트루터 킹이 됐든 오바마가 됐든 어떤 위대한 연설도 유명한 연설도 페리클레스 거를 안 빌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이렇게 분석을 딱 해보면은 처음에 딱 와서 이게 우선 뭐 하는 거냐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전몰자들을 묻는 장례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페리클레스 전쟁이 딱 시작해서 1년 됐는데 1년 돼가지고 전사자들이 생기니까 그 전사자를 묻으러 이제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여서 만 오천 명이 있는 데에서 페리클레스가 이제 연설을 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왜 한 거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거기에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런 이런 걸 해서 오늘 이분들을 묻으러 왔는데 우리가 이런 국장 그야말로 국장이죠 국장 순서에 꼭 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저는 그게 잘한 건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하신 그 놀라운 그 숭고한 그 행위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 몇 마디 때문에 혹시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뭐 말 좀 잘한다 그래 봐야 그분들의 그거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느냐 사실 내가 말로써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링큰이 게티스버그에서 똑같이 하잖아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을 내가 와서 내가 이걸 해봐야 이 땅을 신성스럽게 해보려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이분들이 이미 충분히 신성하게 만들었다 꼭 대로 따와요 그러면서 아니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보니까 설득 토론 연설 수사학은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부터 철학과를 졸업해도 내용적으로 배우는 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그냥 철학과 전공자들이 레토릭 수사학을 비하하는 정도 말고는 다이알렉틱으로 왜냐하면 플라톤 스쿠레트에서는 다이알렉틱 변증법을 해야 되니까 변증론이죠 변증법은 아니 변증하는 거니까 변명 내지 변증하는 거고 설득 배운 적 없어요 학교에서 주먹질로 대충 고등학교 때까지는 끝나고 토론 뭐 정치인들 토론하는 거 토론 같지도 않은 거 토론이 뭔지 몰라요 우선 볼 수가 없잖아 참 연설 제대로 된 거 본 적이 없고 정말 이래놓고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하여튼 이게 이게 무슨 우리가 실체를 놓고 제가 뒤에다가 연설물을 번역을 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거 저기 다음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네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야 그냥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인데 무슨 말을 함으로써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만 그거 그냥 봤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무슨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애들 연설범은 항상 그거죠 어떤 자극이 일어났는데 이걸 대피니션을 하는데 그냥 대피니션이 아니라 거기서 뭘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새로운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우리가 이 칼룸 같은 거 쓸 때에도 칼룸 같은 얘기 뭐 나라에 충성하자 이런 얘기 100번 썸면 뭐 실제 스토리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얘가 들어가는 것만큼 파워풀한 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서 연설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장선생님이 철학가를 나오셨으니까 아까 딱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상사 철학사를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면 소크래테스 플라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국가론에서 시작하는 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어요 아니 저는 100% 인정합니다 제 공부해보고 나니까 저런 거를 같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먼저 있었던 거고 이게 몇 천년을 일리아도 오디세이 비극 작품 시국해갖고 수사학 연설하는 거를 몇 백 년을 해온 다음에 이게 잘 안 되고 펠레퍼네스 전쟁에서 망하는 것 같으니까 소크래테스가 나온 거죠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이거 괴변이다 이렇게 나와갖고 그걸 뒤집으려고 했던 거라서 맨 멸망하기 직전에 그리스 전체 사회에서 보면 맨 멸망하기 직전에 잠깐 만들어낸 게 형이상학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거를 다 빼놓고 그러니까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이 나왔고 야 이 전에 거 해야지 마키아벨리가 이 전에 거 해야지 그리스 로마 이쪽 이 플라톤 소크래테스 사진 말고 니체는 워낙 그리스 문헌하게 정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일리아도 오디세이만 읽고 있어도 맨날 연설하는 거네요 연설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액션하는 사람들이야 그 전사들의 세계 그리고 그 전사들의 세계가 시티즌의 세계인 거고 그 시티즌이 자기가 나가서 설득하고 그 다음에 적이 쳐들어오면 자기 집에 있는 방패 만들어서 창 만들어서 시민군이 민병대가 나가서 싸우는 거고 그래서 스파르타 뭐 아테네 이런 데가 강했던 거고 그런 군대가 민병대가 페르시아에 몇 십만 대군을 무찌르더니 이게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어딨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국가가 극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그 기억이 서양 사람들 기억 속에는 야 5만 5만 명이 민병대 몇 몇만 명 데리고 나가 가지고는 그 크렉세스에 25만 대군인지 50만 대군을 갖다가 300명이 어디에요 거기서 무슨 전투지 저 우리 300에 나오는 그 전투에서 막고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또 그 함대를 또 아테네 함대가 무찌르고 이런 일이 그전에 마라톤 전투에서 이기고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이런 작은 민주주의의 나라가 이 시민들의 나라가 이 세계를 말하자면 재패하는 이 역사의 순간을 그리고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가 이기지 않았었으면 이건 다 없어지는 거거든 기억도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야 어떻게 이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누가 그렇게 표현해도 서양의 역사는 서양의 근대사와 서양의 역사는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낙타의 바늘을 통과를 했어야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없어질 수가 있었던 그런 거가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를 안 두 번째로 제가 짚어야 될 게 토론인데 디베이트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그런데 토론하면 이겨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토론은 그게 아니고 아까 그 퍼블릭 공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그 드러나지 않은 공을 향해서 가는 여러 각도의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접근하고 이 사람 이렇게 접근하는 걸 옆에서 보는 걸 봄으로써 대략 좀 더 가까이 가는 공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게 저는 디베이트라고 10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전체 절대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하는 거 그러니까 토론하는 거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토론은 이기는 장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진리고 쟤네는 적폐니까 그래서 저거는 쓰레기니까 저건 역사에서 저거 없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지금 토론이 계속 진행 중인데 보고 있으면 참 실망스러운 게 아 토론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몰라요 무슨 뭐 무슨 지역 말단적인 정책 논의를 가지고 누가 아느냐 모르냐가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거기서 그러니까 무슨 아이큐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슨 잡식 애들 장남도 아니고 네 잡식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의 남을 공격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내가 내 비전이 뭐라는 거를 갖다가 멋있게 해갖고 설득력이 그렇죠 그 주어지는 시간에 남을 공격해서 바보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나의 비전을 멋있게 그냥 시간이 아까워서 하면은 그게 저절로 부딪히거든 그럼 그 다음에 가서 토론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보고서 야 저거는 토론이 뭔지 모르는 놈이다 쟤는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는 거 보면 아직 우리가 저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책의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제 에디프스 왕 같은 거 분석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다 절대적으로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근대 철학에 있어서는 경험론 같은 게 인피니스 인슨이 경험론이 뭐예요 어쨌든 만류 인류 법칙이 절대적으로 맞는 거 같은데 나중에 상대성 이론이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그게 칼포퍼 같은 사람이 그게 포시파이빌리티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반증 가능성 반증 가능성이라는 게 그러면 과학자들도 아니 어쨌든 내가 지금 믿는 게 나는 이게 믿는다고 빅뱅 트리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더 전제가 나와서 더 뭐가 발달해서 다른 게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고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나는 설득당할 열린 자세가 있어야지 그게 과학자지 내가 있는 게 파이널 트루스 마지막 끝 끝판이다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그 자신감이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라고요 인문학을 인간 역사를 요만큼이라도 알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맞죠 그런 자신감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인간들마다 모택동이 되고 스탈린이 되고 김일성이 되고 폴포시 되고 사람들 자기 민족들 몇 천만 명씩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 토론이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치물을 만들어가는 거고 나는 잘해봐야 코끼리 어느 한쪽을 더듬는 거라는 거를 서로가 인정을 하고 그럼 네가 더 많이 더듬었냐 내가 더 많이 더듬었냐 얘기지 너는 악마고 나는 진리고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국민의팀 토론 보면서도 뭐 호불호를 떠나서 유승민 후보가 계속 나는 경제학 전공했으니까 경제학 잘한다는데 그렇구나 아니 지금 경제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도 제가 여기 경제 아니라고 했잖아요 경제 경제 바로 맞아 애당초 안 되는 거 경제 아니래 경제 아니래 지금 대통령은 뭐 경제하라는 얘기 아니래 정치하라는 얘기 박재희 대통령이 뭐 경제학 전공해서 뭐 했나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아직도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경제에 머물러 있지 정치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 언어를 전혀 개발하지 못한 것조차 본인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트레이닝이 제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피치는 아까 우리 설득하고 관련해서 같이 해주셨고 이제 저는 사실 저 레토릭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과 수업이 또 철학과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고등학교 교육에도 대체적으로 철학을 변형해서 가르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 레토릭을 가르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민주 국가인지도 모르고 또 철학도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레토릭이거든요 이게 지금 공통점이 설득 토론 연설 수사학이 공통점이 다 오픈이 있어요 완전히 오픈됐어요 그렇죠 나는 다 할 수가 없다 없다 우리가 아무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토론을 통해서 점점점점 글로 가자 글로 그 공동체 그걸로 가자 그게 정치 공공선을 위해서 가는데 그냥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게 설득 토론 연설 수사학이에요 저게 다 겸비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레토릭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경시돼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민주 시민을 길러낸다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유아원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줄 맞춰서 각오하는 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분조분 앉아서 애한테 얘기를 시켜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뭐가 좋니 왜 좋니 뭐 오늘은 뭐 했니 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조금 더 크기 시작하면 신문도 같이 읽고서는 집안에서 토론을 해갖고 세상 논도 뭐 국가가 어쩌고 민족이 어쩌고 이런 것도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이야 어려서부터 계속 말 시켜야죠 선생님이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주입시 교육은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데 사실 교육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는 안 되겠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끌어주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했을 때 선생님이 얼굴에 이렇게 가르쳐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거 말고 이거 전혀 다른 답을 했을 때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맞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끌어내야 되는데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게 이거 또 선생님 쪽이 훈련이 많이 돼 그러니까 애가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이상하게 그려갖고 오면 야 이게 사람이냐 뭐 야단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를 까맣게 그리면 너는 왜 이렇게 했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애의 그거를 키워주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하고 답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게 하고 자꾸 끄집어내서 자기 안의 마음을 꼭 얘기해 볼 줄 알고 나의 호불호를 정확하게 구성을 해 나가기 시작해서 표현해 갖고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 주고 설득 이런 작은 데서부터 훈련이 시작되고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럼 대학교 때 가면 완전히 이제 토론 토론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 이게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게 보면 요즘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 가정도 우리나라 가정이 이게 바로 그런 의미야 오픈된 마인드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들은 전부 그냥 뭐 그놈에요 여전히 가부장 그게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워요 빨리 내려놔야 될 거 같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게 너무 무섭고 그건 이제 그 시대에 어떤 그런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졌던 거지만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한다는 한에서는 이거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삶의 양태에요 정말 삶의 양태가 그렇죠 삶의 양태인데 완전히 이거는 핵심적인 변화가 없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뭐 보니까 여원한 거 그러니까 아까 그 궤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이럴 때에 어떤 궤변 논자들이 나와 대마고구가 나와요 오히려 시민들이 무지하고 시민들이 그걸 구분을 못할 때 대마고구가 나와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시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있으면 아니 저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냐고 금방 알지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저는 미국 보고 깜짝 놀라는 게 트럼프 됐을 때 와 이건 정말 전형적인 대마고구거든 그럼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절대로 대학 안 나온 편안한 흑인들이에요 절대적으로 지금 통계를 내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거가 분명히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어떤 특정 계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대마고구가 나와가지고 기존의 거를 저렇게 부숴버리기 시작하면은 너무나 쉽게 부숴질 수 있는 게 이 데모크라시에요 또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나와서 저렇게 센 사람이 나와서 부숴면은 그것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황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있는 건 그냥 시민들밖에 없어요 아니 그 독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민주주의가 제일 번성했던 바이마르 그 허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허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고 그러니까 그거 그 대마고구를 갖다가 세우느냐 아니냐는 그냥 시민들이 더욱더 깨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뭐 폴란드나 헝가리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고 그렇게 아픈 전치주의 경험을 한 나라들에서 조차도 올반 같은 그런 대마고구들을 자꾸 뽑아내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누가 뭐 후퇴탈을 할 것도 아니고 막을 방법이 뭐가 있어요 시민들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막아야 되는 건데 투표를 통해서 그게 너무나 안 돼요 그렇게 아이고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저 시민을 뭐라고 해야 돼 길러서 어 그 다음에 이런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를 구상하고 네 그 길로 가는 거는 역시 그 지금 나온 설득 토론 연설 수사 말고 네 저 옆에 이제 거짓 선동 네 대마고구 네 또 논에서 공자가 많아 향원 말만 잘하는 교훈영색 네 이런 것들 저는 그때 저 공자도 저걸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러나요 교훈영색 한 장 막 겉만 번지려 해가지고 대마고구 특히 이제 그리스나 정치체제를 당하는 중국이나 또 옛날 고대 중국에서 같았다는 거 그게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준비했던 거 뭐 아직도 많이 인문학 다음 시간에는 정치와 인문학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연설 연설 인문학하고 곧바로 연설로 넘어갈게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연결해서 다 연결은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은 인문학 그 다음 시간은 좋아요 그렇게 두 번 더 하려고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낯설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정치와 인문학 하면 굉장히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가깝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 또 항목 하나가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비극이 왜 이게 정치 얘기하는 데 있을까 했는데 결국은 정치라는 게 개인의 비극도 있고 사회가 겪는 비극 이거를 정치자들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연결한 걸 보고 갑자기 이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면 비극 앞에서 포로가 돼버려요 근데 보니까 이 서양 애들이 보니까 진짜 그런 비극 때마다 명연설이 나오는 게 그 인문학에서 소스를 끌어가지고 승화시키는 것 같아요 보문형 네 근데 인간의 삶 자체가 비극적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지만 그래서 이제 비극적 트래직 월드뷰 라고 하는 게 서양의 그리스 문학을 그리스 세계관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인간은 근본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다 라는 그 세계관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유심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를 좀 돌아보게 된 게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사실 식민지화 된 것도 비극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그렇죠 다시 하나가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꼭 보면 그거를 정파적으로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써먹고 그거를 그냥 소모해 버리는 비극을 그냥 우리는 소모를 하지 승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는 분명히 승화를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장은 정말 놀라운 문장이에요 놀라운 문장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승화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 양반들이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가 주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 맞네 우리 전통적인 어떠한 최남선 같은 양반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 일본에서 배웠던 것과 서양의 이런 모든 게 합쳐가지고 그 당시에 나올 수 없었던 가장 보편사적인 거에 입각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다 이게 세계보편사적으로 너무나 합당한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 등등의 이거를 그 담론을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넓게 보면 보복과 복수의 문제도 포함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복수하자는 얘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미 19년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정말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인문학으로 승화시킨 그런 정치 뭐랄까 롤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무슨 거의 기미독립선언서하고 국민교육헌장 정도면 그냥 우리의 역사가 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 민족이고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그 이렇게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담아놓은 게 있어요 있기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제가 옛날에 그 무슨 문화보장 할 때 무슨 문제의식이 있었냐면 우리 어릴 때도 무슨 보전 뭐 사상전집 이런 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뒤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일본에서 1920년대 30년대 만든 리스트들 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서양 받아들이면서 한 모델이고 그게 아마 일본사람뿐만 아니라 그 우리 앞세대 혹은 그 앞세대 일본한테 영향받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그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예전에 JP 김종길 총리 하고 인터뷰하는데도 보니까 그때 읽었던 책들을 배달 외우더라고 그런데 지지긴데 데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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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래서 그 후로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과연 저 리스트를 가질 수 있는가 가질 만한 역량이 돼 있는가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몇몇 대학에서 목록은 있는데 그 100년 전 일본에서 만든 거를 거의 탑습하는 수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록들은 백선이 고전 100개 200개를 다 대학마다도 하고 그러는데 왜 하는지 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왜 최고들이죠 고민을 해서 지금부터 한 50년 내지 100년 동안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고전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그런 것조차 없어서 제가 이번 책을 쓰고 이제 뭐 정치란 무엇인가지만 안에 경제란 무엇인가도 있고 철학이란 무엇인가도 있는데 진짜 필러스피, 폴리틱스, 이코노믹스라는 이 세 분야가 있는데 이거를 각 분야에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잠깐만 제 앞에 화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서 저 지금 현재 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읽히는 고전들 목록을 쭉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는 제가 왜 만들었냐면 순전히 이거는 뭔가요? 이제 호메로스는 옛날이고 헬스오도스인데 지금 우리가 그 정치를 만들어낸 아테네가 아테네라는 데가 생긴 게 아이스큘루스 때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520 기원전 524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면 이 아테네가 언제 끝나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322년에 죽어요 그러면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200년 200년 정도 되네 1개 봐서 이거 뭐 태어나자마자 쓴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많이 봐야 150년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150년에 인구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응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인구가 뭐 글쎄 그 1만 5천명 2만명 정도가 시민이었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다 만들어낸 거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거 넘겨주시면요 다음 거일까요 네 왜냐면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네 그렇죠 지금 그 리스트가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가 현전하는 그리스의 모든 고전들의 리스트인데 거기에 소사시 역사 비극 철학 정치학 윤리학 시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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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그러니까 소사시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호멜로스에서 나온 거고 역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해시오도에서 나왔고 역사라는 히스토리아라는 말 자체가 헤로도토스고 그러니까 만들어낸 말이고 비극이라는 장르라는 거를 인류 역사에서 처음 만든 사람들 철학이라는 장르를 인류 역사에서 처음 만들고 소카테스랑 플라톤이랑 만들어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했고 정치학이라는 최초의 책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썼고 니코마커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고 시학 포에 아직도 뭐 뭐에요 뭐 그 비극 작품을 우리가 봤을 때의 뭐라 그래 그 파토스 어쩌고 하는 거 이거 다 아리스토텔레스에요 아직도 그러면 요 15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인문학이 그러면 서사시 역사 비극 철학 정치학 윤리학 취향 말고 뭐가 있어요 이거에요 그냥 그러니까 정치를 만든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지금도 배우는 걸 배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전부다 이거 이거에 재해석 내지는 이 이 틀 속에서 새로 만들어냅니다 우리 지금 저기 대선 후보들 인문학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안 돼요 그런 질문에다가 누구 함정에 빠트리려고 하는 질문이 다 빠지는데 뭐 한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그 조선일보 주말판에 보니까 강양구 과학전문기자가 문 대통령 독서 수준을 가차없이 비판했던데 왜냐면 그래도 그전에 대통령들 보면 이렇게 휴가철에 뭐 뭐 읽는다 이래서 화제가 되고 이랬는데 문 대통령이 보는 책들은 보니까 이게 지금 국가지도자가 읽는 책은 아닌 것 같고 한가할 때 휴가가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센치한 뭐 이런 거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엉터리 인문학 말고 정말 근데 이제 누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이렇게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면은 그게 이제 디스플린 그게 이제 학문을 배우는 훈련이 되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읽으려고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프죠 이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진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또 한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민주정치 자치라는 걸 처음으로 안 써요 자치 그렇죠 그거하고 다 연관이 되죠 자치가 없으면 혈학 정치학 윤리학 시학이 분리가 안 되죠 이를 객관화 시켜서 볼 줄 알고 내 나라가 딴 나라랑 어떻게 다르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해시오드가 유명한 이유가 해시오드의 저작 일과 날 이라고 보통 워크 앤 데이즈라고 번역이 돼 기원전 7세기인가에 쓴 책에 보면은 그게 서양 문명사 최초로 작가가 자기 1인칭으로 자기가 거기 등장을 해요 그 작품 내에 그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아의식이나 이런 게 확실하다는 게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로도토스는 처음으로 역사를 쓰는데 그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해갖고 그 동네마다 특색을 다 적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고증을 해갖고 역사를 쓰는 최초의 학자가 또 헤로도토스에요 우리가 아는 역사를 그리스로 저것 이상한 나라에요 그 옛날에 그 옛날에 그 다음에는 진짜 아니 뭐 비극작품이라는 게 남이 써놓은 비극작품은 뭐 로미아와 줄리엣은 뭐 이걸 읽었던 셰익스페어가 쓸 수 있겠지만 아니 이거를 왜 느닷없이 만들어내갖고 이거가 우리 최고의 거에다 그래갖고는 그 그 자기네 축제를 열어갖고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일년에 제일 큰 축제를 열어서 사흘 밤낮을 이거를 공연을 꼭 선정을 해갖고 비극작품을 공연을 하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 이 지금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축구를 한다든가 무슨 뭐 뭐 모르겠어요 BTS 공연을 본다라든가 뭔지 이런 거겠지 그냥 전 국민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빠져서 하는 그때 벌써 그때 벌써 보면 그리스 비극에서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승화인데 우리는 보면 정치적 보복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거는 근데 너무 원시적인 거에요 그렇죠 원신들도 다 하는 거에요 그건 아니 보복이라는 건 인간은 그냥 인간도 동물이니까 뭐 동물들도 자기 어미 죽이면 자기 새끼 잡아먹으려면 죽이고 그런데 보복이라는 거는 인류문명사 인간이 가장 본능적인 거니까 그거는 특히 이제 부모 살부 뭐 이런 놈들을 죽이는 거니까 불구대천의 원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인간이면 다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승화시켜서 복수의 맥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느냐 라는 거를 고민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써 절차주의가 나오고 개판이 나오고 투표를 통해서 어쨌든 다수가 나오면 일단 그걸로 가자 그게 영구불변한 적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비극까지 나왔다가 비극 이런 비극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신랄하게 어떻게 이런 이렇게 해서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나와서 철학을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자아 비판이죠 현실의 비판이죠 완전 현실 자기 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 그야말로 동굴 바깥에 형의상학적인 관점을 설정을 해놓고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줄 아는 그 철학적인 관점까지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초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그런 맥락에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의 차이는 뭔가요? 그리스에 늘 바라봤던 지금 그러니까 플라톤은 정말로 자기 스승 죽인 이 아테네 시민들 용서를 못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형의상학적인 관점을 유지해서 이상국가를 갖다가 설정하고 이상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지하게 다시 형의상학으로 들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저작이 125개 아테네 국가의 헌법을 자기가 썼거든 기록을 했거든 아 그렇죠 철학관들 그럼 처음 들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동식물학 우리가 아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시학 미학 이런 거를 이제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학도 하는 거고 윤리학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정치학 윤리학은 지금 벗어나려는 거 인간들끼리 지네끼리 그거 해봐야 뭐해 형의상학적인 관점 이상국가를 만들자는 철학을 했던 사람들인데 했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그럼 시가 왜 우리를 감동시키느냐 이런 걸 하는 거고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저기 옛날에 은베르타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 Name of the Rose 라는 소설과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의 테마가 뭐냐면은 이 그 저기 수도권에서 중세 최대의 장소를 모아는 수도권에서 자꾸 거기에 있는 수도승들이 죽어요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국승이 와갖고 그거를 수사를 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읽고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복을 발라놔서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지금 이 아우스티누스적이고 이 플라톤적인 초기 교회에서는 현세에서 일어나는 이 파토스가 됐든 뭐 비극이 됐든 특히 유머 이런 유머가 뭐냐 희곡이 뭐냐 이런 거를 써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을 즐기만 되고 이 세상은 고통의 골짜기고 지금 저 세상을 가야 되는데 수도순들이 앉아갖고 유머가 뭐고 이런 거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 저쪽 사라센을 통해 갈고 후반에 들어오죠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토미즘이랑 이렇게 결합이 되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이 아우스티누스적인 플라톤적인 기독교가 받아들였을 때는 저기야 이놈들이 갑자기 이 세상이 뭐 아름답고 우습고 재미있고 유머가 있고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죽였다라는 게 그게 유머가 있고 소설이 그게 저거 조선시대 때 정조가 문체반정이라고 재미있는 거 그거 좀 읽었다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도 조선중기 이후 완전 신학국가 신학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신정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저기 우리가 보면 저 인문학 저게 우리 우리 역대 대통령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뭐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은 동서양 인문학 깊이가 대단했고 박 대통령은 뭐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비교적 저런 게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윤부순 대통령은 뭐 윤부순 대통령은 에딘보로 대학에 고고학 고고학 전공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세 분 말고는 우리 지도자 중에서는 저렇게 하기 찾기가 어려운 거 같고 조선으로 가면 이제 제가 여기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놀라는 게 이제 세종이 어마어마하더만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은 타고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어떤 의미에서 세종보다 더 독하게 한 거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나라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 2005년에 태종책을 그냥 이제 사건 중심으로 쓰고 요번에 이제 정신사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놀란 게 국가 건설의 어떤 그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맞아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게 아 원경하고 민씨가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이 국가 건설이라고 하면 정말 장대한 계획을 향해서 남편은 가고 있는데 자꾸 그 옆에서 민씨가 자기 집안만 보호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태종이 얘기하더만요 아 뭐래 당신은 끝내 당신 집안 사람이었다 아 어 근데 그건 안 되잖아 안 되죠 관용으로 남편 쪽으로 왔어 어느 관용으로 와도 안 되죠 네 그래서 동서양 어느 쪽으로 아 저희 민씨 형제들 죽이는데 의외로 저 원경황후 민씨의 저 어설픈 저신이 영향을 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정말 그 태종이 어떤 책들까지 읽으셨는지는 내가 모르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많이는 안 봤어요 근데 독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헌법을 공부하든 뭐를 보든 이 법 철학 같은 걸 공부하더라도 꼭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기 국가의 신화 그당 신화 그렇죠 정말로 뭐 법 체계가 생기기 헌법 이전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하여튼 그 태거 쪽부터 이게 우리가 뭐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고 하는 거지 이 제도적인 걸 지금 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다 내가 생각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그게 어떤 나라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내려온 나라라는 그게 역사적인 관념이 있어야 되고 그거 출발점은 항상 심하거든 그 얘기하시니까 우리 인문학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치 쪽에 인문학 결여도 비판해야 되지만 인문학 쪽에서 비현실적으로 가리키는 것도 사실은 심각하잖아요 근데 심각하여 심각하죠 얼마 전에 서울숲 양현재에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연세대학교 영문학 교수 하신 분인데 고영어를 하셨더라구요 대단하신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누군지 성함은 들었어요 근데 그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분이 지금 한 70 중반 되셨는데 너무 후회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왜 그때 내가 대학 교수 할 때 문학하면 징징 짜는 것만 해가지고 그런 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웅서사도 가르치고 희생하고 또 배우를 풀어야 된다 이런 거를 더 가르쳐서 젊은이들한테 맞아요 큰 마음과 나라에 대한 생각과 이거를 풀어놔야 되는데 그냥 뭐 워즈워드가 어떻고 그게 문화신 줄 알고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대학의 구분도 그렇고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영역을 정치 사회 과학이 뭐고 인문학이 뭐고 무슨 뭐 신학은 뭐고 이거를 갈라놓은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걸 갈라놓고 나서는 자기의 전공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저거랑 상관이 자꾸 없는 거라 그러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특히 인문학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저는 거꾸로 역설 우리 지금 한국에서 인문학을 이해하는 말씀하신 대로 울고 짜고 무슨 뭐 이렇게 센치해지고 무슨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런 게 아니고 정치라는 무지막지한 실험을 무시무시한 아무도 안 해본 자치라는 실험을 해보는 사람들이 이것도 지금 우리가 뭐라고 앉아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왜 이걸 하게 된 거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를 고민하는 가운데 나오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딱 정치를 만들었던 고시대에 인문학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연설을 하든지 뭐 글을 쓰든지 뭐를 하든지 그 인문학이 있어야지 설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김지혜 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책을 독하게 본다는 표현 재밌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제가 케이스 하나 또 말씀드리면 연관해서 얘기해 주세요 뭐냐면 그 민씨 형제들이 결국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 근데 2007년에 아 2007년이래 그 1407년에서 이제 10년 사이 죽는데 그게 뜬금없이 조그맣게 춘추를 읽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그거를 전혀 연결을 못해 줘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15년 동안 동행 고전을 하면서 이 춘추를 읽었다는 게 뭘까 하고 이 시기에 일어난 그 자기 처남들을 죽이는 문제의 연결고리가 뭐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추 중에서도 이제 여러 해석 버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춘추 공양전인데 춘추 공양전에 뭐가 있냐면 왕의 지친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네 왕친 무장이란 말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니네가 지금 무슨 역모를 한 건 아니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니네는 역모할 것 같아 그거를 금장 지금 니네가 장래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것만으로도 반역이다 아 그 특정인 거죠 나와요 그 죄목을 할 때 오 무섭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독하다 무섭다는 게 책을 그냥 보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코스 사적인 영역을 뛰어넘고 철저하게 버려야지 공적 영역에 간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그게 안 돼있죠 지금 다 감옥 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순전히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저런 것들 물론 다른 그 후에도 고전들이 많지만 저 그리스 인문화에서 그 사에서 공으로 가는 지혜 분명히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저 핵심은 결국 그거예요 다 그거죠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면 혹시 내가 그게 이거?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거네 그냥 사적인 영역에선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은 우리가 다 알아요 인간들이 다 가족 그리고 우리가 생물학 생물적으로 동물이니까 당연히 가정이라는 걸 이루어 갖고 자식을 낳고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되고 그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틀은 그거는 우리가 아부장제가 있고 가부장의 절제적인 권력을 통해서 통치해서 유지되는 그거 그거는 사자들도 그렇고 원숭이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들수들도 그렇고 똑같은데 그거는 그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나서는 거니까 정말 이 공사의 구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자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영역에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영역이고 공적인 영역은 목숨을 버리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바로 그 영역에 서사시나 역사나 비극은 그 공동체의 기원 혹은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다 보여주고 거기에 나오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전부 다 가족 버리고 전쟁하러 나라에서 전쟁하러 간 사람들 얘기뿐이지 그렇네 전사들이 얘기지 거기에 가족 얘기 하나도 없어요 가족은 돌아오면 복수당하고 맨날 서로 죽여 완전히 이거는 공적인 영역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일리아드 오디세에는 투박하게 전사 전투들의 얘기만 있고 복수의 얘기만 있지만 그 전사들 전투하는 사람들 가족을 떠나서 그러는 사람들의 얘기가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전쟁을 안 할 때에는 이 영역을 뭘로 만들어야지 그냥 집 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정치 영역이니까 거기가 일리아드 오디세이 모든 전설을 따와서 거기서 하나씩 다 갖고 온 게 아이스큘러스 소프클래스는 전부 다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러니까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선생님하고 읽어야지 영역과 선생님하고 읽으면 영어 프리만 그러니까 저도 학교 때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냥 읽으면 문학작품이라는데 이게 뭐지 세계명작 문학전집 1권에 꼭 나오잖아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못 읽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저 누구죠 선뱅희 선생님이 번역하신 거는 보니까 번역을 아주 이제 공문에 가깝게 하셔가지고 드디어 그거를 읽어보니까 아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쪽이 좀 이해가 되고 재밌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맥락만 잡아주면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살아나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럼 직접 원문을 가서 찾아보고 보고싶어 맞아맞아 그리스마는 뭐였어 뭐 이러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조금만 틀렸어요 근데 하여튼 저 천선생님 번역을 보니까 그 원어 느낌이 상당히 그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그쪽에서는 그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가 번역경계 나오면 이게 다 우리꺼가 되기 시작해서 그렇죠 제대로 우리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동서 동서 고금 만들어낸 시스템이 없어요 나라가 맞아요 근데 이게 이걸 다 우리가 해갖고 이거를 우리가 섞어낸다면 지금 뭐 BTS나 뭐 오징어게임이 아니라 진짜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하려면 밑에 정신적인 기반이 저는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그래서 요즘 하여튼 선생님하고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성취 인문학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좀 도구적으로 우선 쉽게 설명드릴게요 성취를 하려고 그러면 인문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설하고 토론하고 그거 뭐 우리 어떻게 살자 우리나라 무슨 나라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제 전부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문학이 있어야지 정치 토론이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폴리스 공화국이라는 한 번도 만들어 경험해보지 못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공동체를 진해가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공화국이나 폴리스의 문제는 누가 신이 태초에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네들 알아요 없었던 거 진해가 처음 만들고 있다는 거 알아 그리고 진해가 만들었으면 이게 태초부터 신이 우주 질서 속에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렇게 한 자리를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보장을 안 했죠 그럼 이건 언제든지 훅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86의 제일 큰 문제가 권력 만능주의 같아요 다시 이성적 통제에 대한 고민은 없고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순간부터 권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젠가 본 것부터 이재명 후보는 선출된 권력이 시키면 하는 거지 관료가 무슨 말이 맞냐 근데 그래서 이제 비극 작품들이 보여주는 게 그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요 권력을 허무한 거를 계속 완전히 겸손하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100% 권력을 가진 자에게 겸손을 가리키는 건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586은 권력 만능주의야 그리고 그 좌파 사상의 막스주의나 이런 거에 가장 큰 핵심적인 오류가 권력 이상 거를 도출을 못해 내는 장상력이에요 없죠 왜냐하면 그 계급 무산계급의 유산계급을 혁명으로써 끊임없는 혁명으로써 엎어버려야 된다는 거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저는 사실 오늘 인문학 이게 참 좋은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만들어진 인문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원으로 정치 자원으로 삼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거의 지금 저 망가진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폴리스 혹은 공공 영역이 지금 완전히 지난 4, 5년 사이에 망가진 상태에서 이걸 재건하는 어떤 뭐랄까 시금석이랄까 무슨 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부분이에요 오직 시민들이 이렇게 아무도 만들어 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존재를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이게 유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 자신이 독성 탁월성을 통해서 만들고 유지하는 것 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리스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밖에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가 자취를 하는 건데 우리가 타락하면 망하는 거니까 이 시민 정신이 깨어있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아까 태종이 독하게 공부했다고 그러시는데 시민들이 이제는 다 태종이에요 맞아요 이제는 독하게 시민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 그거 그때는 한 사람이라도 해주면 놀라운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시민 모두가 독하게 공부해야 돼 맞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게 사실 지금은 시민 한 명 한 명이 다 군주잖아요 자기 주인이고 100% 그런데 주권 주권 나한테 있어요 주권 제가 뭐 군주 공부하는 것도 무슨 옛날 제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 군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누렸던 그 권리를 한 개인 지금 민주국가 누리려면 또 책임을 모으며 그걸 제대로 발휘하려면 모으며 이렇게 하면 사실 옛날 공부가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얼마든지 100%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치사상가 지금도 살아있지만 저기 어디야 저기 아휴 그러니까 벤자민 바버 벤자민 바버라는 유명한 정사상가 있는데 딴 게 아니라 그 양반이 쓴 책 책 제목 중에 하나가 An aristocracy of everyone 그러니까 모두의 귀족 중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그런 거예요 양반과 사대부를 없애서 평민이나 기특민 수준으로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평민과 모든 사람을 그걸 올리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족과 사대부만이 즐길 수 있는 잉여와 여가가 있고 우리는 다 이제 익서 갖고 다 껴 다닐 수 있고 시간 공부할 수 있게 됐으면은 다 사대부가 되고 다 aristocracy 되려고 그러는 거지 aristocracy랑 사대부가 나쁜 놈들이라고 그걸 없애가지고 치료만 하고 있잖아 지금 그게 문제 김지혜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예전에 보면 조선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새 나라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가를 만들었으면 아마 좀 더 자신감 있게 조선시대를 평가하고 조선에서 가져올 거 뭐 버릴 거 뭐 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저는 철저한 그때 그거 있었겠죠 뭐 뭐 뭐예요 친일 청산하듯이 조선 청산하는 것도 하고 깨고 다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 있게 용서해 줄 거 용서해 주고 또 가져올 거 가져와서 아마 우리 문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본격을 갖출 수 있었을 텐데 네 그거를 식민지 과도기를 거치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식민지화 된 탓을 조선 전체에다 돌리면서 조선에서 배워야 할 거 다 내버린 거 이게 우리 비극이 되고 결국 우리가 출발 자체가 황폐해진 거잖아요 네 완전히 이제 황폐해졌고 그렇다고 서양 거를 제대로 배운 것도 하나도 없고 네 그나마 일본 같은 데 통해서 배웠던 건 이제 또 일본식 거라서 이제 끊었고 그게 저는 사실은 그 교수님께서 한국 사람 이야기로 메꿔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아 이런 이런 게 있어요 가능성들이 그러니까 뭐 체제는 지나갔지만 그 고 문명이 갖고 있었던 그 가능성들이 이게 어쨌든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뭐가 돼서 이게 된 거고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이 돼서 이렇게 성공을 한 거고 어떤 부분은 우리 성공을 저해하는 거였던가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읽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걸 계속 갈라내면서 순화시키고 합치며 합치면서 새 문명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하시는 그런 우리 원래의 한문 세계에 대한 진짜 지식과 이런 고전에 대한 그리스어를 통해서 라틴어를 통해서 다시 번역을 우리말로 직접 해내는 작업과 이게 이제 이게 다 합쳐지고 성경도 읽고 불경도 읽고 우리 이제는 다 다 우리 거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정상적으로 그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제가 하는 작업이 아마 1950년대 했어야 될 작업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좀 해놓고 그렇겠죠 뭐 일본이 그때 20년대 30년대 다 하니까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들은 그걸 한번 다 넘어갖고 포스트모던까지 군국주의도 해보고 포스트모던이즘도 해보고 막스이즘도 해보고 다 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린 그걸 못해보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편이죠 빈곤한 편이죠 네 너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느 나라에서 낳았으니까 그냥 아버지 시킨대로 나라님 시키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무슨 시스템인데 나는 왜 하필이면 여기에 태어나서 이건 도대체 뭐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딴 나라랑도 비교를 해보고 다른 시스템이랑 비교해 보면서 야 이거보다는 낫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를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왜 이 사람들이 하냐 이게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저 아리스토텔레스가 오히려 예전에는 철학이나 정치학 이거에 좋았는데 점점 지날수록 그때 윤리학을 니코노코스 윤리학도 그렇고 너무 이상해요 야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게 파워의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그 데스포티즘도 아니고 그렇죠 아닌 그거 정치에서 영역에서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폴리텍스도 아니고 아닌 그 중간 우리나라에 잘 결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윤리 그 가부장적인 그런 윤리도 아니고 이게 이거는 평등한 사람들의 만의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지켜야 되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엄청난 것들이 다양한 거가 많은 이게 도대체 뭐냐 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게 사실은 이제 거의 잊혀졌다가 독일에서 해결대에서야 비로소 이제 일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지 그전에는 저게 바로 가정 아니면 바로 국가에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독일 사람들이 이 독일의 18세기 19세기 독일이 뭐 베토벤만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뭐 핸델도 나오고 다 나왔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 그리스 문명에 대한 가장 지독한 재해석이 독일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독일이 그렇게 아직도 뭐 나치즘으로도 빠지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 근대 국가의 모델로써 가장 최고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근대 철학 윤리학 무슨 뭐 오페라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거기서 나와요 그렇죠 건축이 되는 거죠 저는 왜냐면 그게 고민이 돼야 저 시민이 건강한 시민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이면서 그죠 자기 삶을 자기 주인으로서 관리하는 그런게 그 윤리학이 그러니까 해시오도스가 최초로 자기 필자가 저자가 거기에 화자로서 등장을 하는 그 객관성이 그 객관성이 그 객관성이 시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그걸 객관화시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게 맞아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우리 개인이 우리 인디비주얼이 과연 우리가 정립이 됐나 맞아요 그 고민이 늘 철학적으로 있는데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강한 강한 개인 그렇죠 지독하게 강한 개인 그러니까 이게 칼벤주의 같은 데서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를 한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 3권 쓰면서 느꼈던 거가 진짜 그냥 버려진 개인 필라곤에서 완전히 타락한 개인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똑같아요 멋진 표현이네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우리는 진짜 개인이 너무 풀 같아 가지고 권력의 바람이 불면 그냥 바로 자빠지는 것 같아요 좌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 만나서 좋은 나라님 만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대동사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아니죠 어머니 내가 왜 이 가족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고 우리 어머님은 속도 시작해서 이 나라님은 왜 이 모양이고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그 논리를 개발을 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인문학적인 탁월성 그러고 이제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쥐가 나가서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내면은 누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보고 그게 주인이지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재밌네 네 자 어 아니요 아니요 이건 아까 했고 어디로 갈 갔어요 아니 아니요 다음으로 아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 그렇네 아니 그 전 거 전 거 전 거 하나 아니요 요거 요거부터 요거 먼저 말씀드리려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족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가족 아까 다 태종이 했던 그 논리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에우미니데스 안티곤의 뭐 어디 작품이 저게 전부 다 누구에요 리어왕 오텔러 맥베트 로미어 줄리엇 줄리엇 주인공이 누구야 왕 이 사람들은 왕정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였고 처음부터 이상하게 그리스에는 왕정이 없었고 그게 그리스 사람들 특유의 이상한 이상한 점이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한 천명 이천명이 되면은 나라를 늘리는 게 아니라 따로 이주를 해갖고 컬로니를 만들어요 음 그러니까 2천명 이상의 폴리스가 없어 전부 다 나가서 그래서 수천 개의 도시국가를 저쪽 저기 소아시아 연안에까지도 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그리스 땅이거든 영토가 그리스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도시들이 개척한 그야말로 컬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왕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렉스 왕이라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이디퍼스 렉스 오이디퍼스 왕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고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 보고 그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지만은 그 안토니우스가 나중에 안토니우스가 줄리어스 시저를 옹호하면서 제가 치러는 연설할 때도 야 우리가 줄리어스 시저가 야심가였다고 줄리어스 시저한테 내가 세 번이나 왕관을 줘서 렉스가 되라 그랬는데 내가 왜 렉스를 하냐고 안한다 라고 세 번이나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왕정 자체를 처음부터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D극 작품은 전부 다 왕들하고 귀족들이 개판치는 얘기들이에요 주제 자체가 야 진짜 선생님 이거를 로미오와 줄리에서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단순히 두 젊은이의 비극적 사랑이 아니고 가문간의 가문간의 복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그 복수에 허망함 다 그 얘기야 다 진짜 그렇네 다 그 얘기야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권력자가 가장 지혜롭다고 자칭 타칭하는 사람들이 해내는 짓마다 상당무게하고 어처구니 진짜 정치학자의 그 섹스 2의 읽기는 완전히 다른데요 완전히 달라요 그게 무서운 얘기야 그러게 진짜 그렇네 우리는 뭐 4대 비극 이래가지고 1 리오왕 이게 왜 비극일까 그러니까 영문과에서 그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 그러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요런 요런 순간에 빠질까 근데 이게 뭐냐면요 더 기가 막힌 이 사람들의 얘기가 네 이 비극작품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죠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잘하려고 그러고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똑똑하다는 사람들인데 왜 해필이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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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봉착해서 비극적인 추유를 맞느냐를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뭐예요? 옛날에 뭐 중세시대 왕 옆에 그 저게 그 뭐라 그래 저 히어로가 있어서 당신 바보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랬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니다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서 지금 셰익스피어가 셰익스피어 엘리자베스 시대에 이거를 쓰면서 이 왕이 뭐야 왕 지금 전부 다 지금 왕정하고 앉아있고 지네끼리 무슨 뭐 스튜어트 가문하고 싸우고 앉아있고 종교 종교전쟁이라서 색 난리 치고 있는데 보면서 이게 전부 다 쓰는게 뭐예요? 귀여워 이런 난 그 맥락이 굉장히 강한 아니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약간 좀 시민문학이잖아요 그렇고 네? 그럼 그 다음에 남는게 뭐야 우리가 맞아요 셰익스피어가 보면 굉장히 시민적인 감각이 있어요 언어도 그렇고 그리고 딱 셰익스피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스튜어트가 들어와서 결국은 명예혁명으로 넘어가서 1868년에 완전히 최초로 헌정 입헌군주주의가 완전히 바로죠 아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별로 사상적으로 평가를 안 하던데 이게 전 유럽의 종교개혁 문제로부터 시작해갖고 이 권위를 들이받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 이 이 르네상스를 통해갖고 그리스 로마 문명이 다시 들어왔고 키케로어가 나오고 고대 문원들이 다 발견이 되기 시작해서 이거를 다시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일이 나중에 하는 거랑 이게 유럽이 이때 한바탕 하면서 영국에서는 이제 셰익스피어가 나오는 거고 독일이 18세기 19세기에 가면서 그 헥엘에서부터 그야말로 백한쇼가 나오고 니체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놀라운 또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 80년대 90년대 이 여성들의 권리신장에 아마 저는 드라마작가 김수현씨가 제일 기억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죠 맞죠 방송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여성 이론가가 그만한 기여를 했습니까? 연안하게도 근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근데 보니까 세스피어가 굉장히 그런 역할을 진짜 했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리어왕 완전히 미친 거 누구한테 물려준다고 잘 물려준다고 큰아들한테 물려준다고 배신당하고 둘째한테 했다가 배신당하고 셋째 물려줬는데 뭐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미쳐서 어제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딱 그래 맥락이 그렇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아니고 하나만 보면 이게 재미없거든 또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 보면 내용도 스토리도 이렇게 아 인간이 무너져가는 과정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요런 요때 요런 얘기를 부인이 와서 하지? 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종하고 민왕후의 그 얘기랑 비슷 그러니까 요때 와서 왜 요런 얘기가 있는데 왜 필요하면 그때 이런 선택을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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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권력을 잡고서 저렇게 해 놓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결국 이렇게 일이 망쳐지는 게 이게 인간의 일이 일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격겹이 우리가 비극 작품을 보면서 아 맞아 민주주의 해야 되는구나 시민이 직접 해야 되는구나 모두가 모든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진짜 독하게 공부해갖고 엑셀렌스를 추구했고 해도 될까 말까구나 라는 거를 우선 깨닫게 해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그런 맥락에서도 읽으면 뭐 재미있는 거고 아 이게 이때 나오니깐 왜 이게 셰익스피어가 이때 이렇게 되고 어 이게 그 입헌군주제로 이어지는 거고 독일에서는 이런 게 마그너 같은 거를 통해 갖고 그럼 이게 자기네 신화 만들어내고 자기네 비극 작품들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또 나치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 있죠 있구나 라든가 그러면 이제 하이델과 같은 사람들이 야 그럼 이 서구 문명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 이 기독교 같고 안 되는 속에서 이제 니체고 다 그 고민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거 뭘로 붙잡을 거야 라는 이 비극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문제의식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맞아 그래서 보면 베버도 그렇고 굉장히 비극적인 전망이잖아요 서구의 몰락 펭글러도 그렇고 그죠 다 그때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그 최고 학자들이 그렇게 굉장히 비극적 자격을 갖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비극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게 몰락을 막는 방법이 뭐냐 하면 니체 같은 사람은 오히려 원래 비극적인 정신이 그게 아니라는 걸로 되가보죠 그렇죠 기독교를 믿다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비극이지만 아예 안 믿었던 사람들 원래 그런 거 없었다고 형의상학적인 해결책 없었다고 열심히 살아갔던 멋있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저 공자한테 주의를 넘어서 공자로 돌아가는 거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해요 진짜 너무 비슷한데 그건 지난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주유천하를 할 수 있었던 그 세계관이 세계가 있으니까 독립게임 오픈데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독립적 지식인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계관이 지금 똑같아 그래서 그 뭐 정리를 약간 하고 다시 다음 얘기를 하자면 대부분은 그냥 정치와 인문학이라면 인문학을 그냥 악세사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본질적 문제 정치라 무엇인가 를 정확히 제대로 이해하는데 특히 좋은 정치라 무엇인가 를 이해하는데 인문학은 거의 필수네요 저는 같은 거라고 봐요 거의 그렇다고요 왜냐면 리브럴 아트잖아 자유인들의 예 정치가 뭐예요 사유인들의 예잖아 자유인들이 하는 예술이 정치예요 자유인들 많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그거예요 그 폴리틱스는 리브럴 아트요 그러니까 저 요번에 새삼재가 선생님이 책 통해서 저 복도의 문제 네 저게 지금 사실 우리 좌파들이 거의 적의에 입각한 정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계급의 복수 민중의 복수 그 다음 또 무슨 뭐 노무현의 복수 뭐의 복수 뭐 친일파들에 대한 복수 친일파는 친일파들이 왜 떠들어 친일파에 대한 복수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정희에 대한 전두환에 대한 복수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서 결여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이며 뭘 했는가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쪽 편만 가면 다 세탁이 되고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기기 힘든 싸움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내가 어리석다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들어봐야 되겠다 라는 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정치의 전제고 저쪽에서는 내가 다 안다 역사의 진리 다 알고 이게 문명이 어떻게 진화해서 자본주의 다음에 무슨 사회였는지 다 알고 민중이 이기는 거고 하는 거니까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이 프롤레타리에 독재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갖고 싹 무상계급 세계 만들면 다 인류 영원히 해방된다 이런 사고방식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20세기 지나면서 허망하다는 게 다 입증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게 요만큼씩 남아있는데 아무리 작게 남아있더라도 그 기본적인 그 모르겠어요 다 버렸다고 아무리 버렸다고 해도 정책 얘기를 하는 데서 나오는 묻어나오는 얘기를 보면 아 이건 여전히 그 기본적인 틀이 있구나 왜냐면 실은 우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좌파 전체주의냐 우파 전체주의냐 갖고 싸우고 싸우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안 놓고는 박정희 전두환을 안 놓고는 우파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전체주의가 아닌 좌파 전체주의는 물론이지만 왜냐면 더 극악모동하니까 그렇지만은 좌파든 우파든 전체주의가 아닌 가부장제가 아닌 데스포티즘이 전체주의가 아닌 정치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우리 쪽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좀 이런 무장을 하고 생산적으로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복권을 시킨 사람이지만 이승만을 팔아먹는 건 좀 반대예요 그렇죠 이승만의 그걸 배워서 지금 뭐 할 건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별로 현대에서는 현재 어떤 사회나 정치에 기여는 못하면서 이승만 박정희에 기대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치평론 정치노선 이런 거를 정답화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원조적 얘기인데 그러고요 저는 이거는 꼭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승만의 삶과 박정희의 삶을 비극 작품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렇죠 비극적인 삶이잖아 얼마나 비극적인 아니 누가 비극적인 비극 작가 보고 아이스큘러스 보고 소재를 줘도 그런 소재가 없죠 없죠 어떻게 그런 소재가 있어 박정희 대통령은 특히 그렇군요 박정희 그러면 사실 다 우리의 역사가 그런 거고 그런 사람들의 전기를 쓰려고 그러면은 비극이라는 걸 풀어서 쓰면은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당했다고 우리가 에디프스 리어왕 오텔로 맥베트를 보고 저 쪼다 같은 놈 뭐라고 이러지는 않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살라고 보는데 아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남긴 건 이런 거고 잘못한 건 이런 건데 역시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이구나 하면서 인간의 삶을 뭐 굉장한 성공담으로 뭐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하면서도 그게 훨씬 더 파토스가 맞아요 그게 훨씬 더 감동적이라도 무슨 뭐 개천에서 용나갖고 노을 한 걸 만든 사람으로서 요만큼 잘못한 것도 없는 위인 영웅으로 만드는 짓은 그건 아니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비극적 이게 소재 중에 최고의 소재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고 사실 대한민국 역사는 그렇죠 근데 또 비극도 있지만 코미디도 많은데 그러니까 코미디가 잘 돼야죠 코미디야 지금 미국의 데이브 샤펠 같은 그 흑인 코미디아는 지금 뭐 그냥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몇 천만 명씩 보는데 진짜 야 코미디가 이렇게 아프고 그 세트데이 나잇 라이브에 그 지난번에 흑인인데 어 5년 전에 트럼프가 선출된 날 그날 미국의 세트데이 나잇 라이브에 그 뭐라 그래 호스트 저걸로 나와갖고 게스트 게스트로 나와갖고 이제 오프닝을 하는데 그 오프닝으로 에미상을 탔어요 20분짜리 오프닝을 지금 흑인으로 지금 이게 뭐라는 근데 웃겼다가 완전히 있다가 그렇죠? 너무 잘하죠 맞아 이런 거구나 이런 흑인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구나 백인들 야단들 쳤다가 이게 뭐 이러다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비극과 흑극과 이게 이게 지금 이게 같이 가면서 그러니까 아 그럼 정치가 뭘까 정책인가 정책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는데 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흑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봤을까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큰 흐름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백인 야 너희들 백인들 놀랐냐 우리 흑인들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 여유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벌써 이제 세 번째 선생님 이걸 듣다 보니까 한국 정치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움이 절박할까를 보면 이게 공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렇게 절박한 거예요 사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몇 조씩 이익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몇 조씩 이익이죠 어떠세요 이거 다음 것까지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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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햄렛 유명한 로린솔렉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로미오 줄리엣 대부 아 대부구나 대부 이 편 올드보이 그 다음 뭐죠 거미의 집 이게 구로사와 아키라 구로사와 아키라에 이게 맥베스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란이라는 거는 리어왕을 다시 만든 거고 구로사와 아키라 일본 버전 일본의 벌버를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셰익스피어의 가장 완벽한 해석은 그러니까 오텔러에 역대 수많은 영화들이 나오고 해석이 뭐 오선 웰즈도 만들고 다 했는데 역시 전혀 다른 중세 일본의 그 다이묘를 가지고 하는 이게 진짜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란이라는 영화도 오텔러에 대한 저 리어왕의 최고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영화를 다 미국의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이거 미국의 고등학교 때 갔더니 이거를 보여주고 앉아있는데 아 정말요? 응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제가 그래서 처음 갔어 구로사와 아키라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게 1974년에 미국에 가서 영화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흑백영화 이거 봐야 된다고 무슨 시간이 뒤져버렸는데 그랬더니 글 틀어주는데 뭐 시꺼만 데려 나와서 일본 사람들이 왔다 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저 뭐예요 저 그 살인사건 갑자기 이름이 그로사가 만든 제일 유명한 라셔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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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고 그래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좋은데 나오셔가지고 이미 고등학교 때도 초콜라 나는 지금 궁금했어 선생님이 이런 정치학자의 이런 인문 작품 읽기가 뭐 어디서 비롯했을까 이미 그때 그때는 뭔지를 모르고 봤지 아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런 비극 작품 얘기를 일본 문화를 배우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읽어본 다음에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다 본 다음에 그러면서 그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로렌스 올리비어의 햄릿 이 장면이야 워낙 유명한 거고 대학생들 당연히 보는 거고 뭐 헨리 5세도 보는 거고 리처드 2세 같은 영화 이 올리비어 거 다 셰익스피어 작품들 보는 거고 지금도 뭐 제일 유명한 영국 배우들 전부 다 이 셰익스피어 컴퍼니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 로미어 줄리엣 수도 없이 반복돼서 영화 만들어지는 거고 뭐 레어날 디카프리하고 또 누구도 만들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이런 게 그냥 항상 대중문화 속에 계속 깔려 있고 세대마다 다시 리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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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무슨 고전극장에서는 당연히 원본 그 작품들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대부 2편도 그게 왜 그렇게 인기가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 1, 2편 1년에 몇 번씩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다시 보는데 근데 뭐냐면 대부는 이게 왜 비극이냐면 그리스 비극인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죽여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은 패밀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패밀리잖아 지금 마피아는 패밀리라 그러잖아 그 패밀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버리고 뭐 형을 죽여야 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딱 없애야 되고 마지막에 홀로 남게 되는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작가들이나 이런 걸 영화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그 인문학적인 수준 세계관이 그런 거고 저는 이 저 그 올드보이는 올드보이가 뭐냐면요 네 궁금하네 올드보이가 뭐냐면 에디프스 왕은 자기가 그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엄마와 결혼을 해갖고 살다가 나중에 그게 밝혀지니까 어떻게 눈을 빼고 네 그럼 올드보이는 뭐예요 아 그렇습니다 딱 그 구조네 딸 하고 자고 그거를 그 사실인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혀를 자르잖아 혀를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구조 같은 거가 아 그렇네 인간 이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근데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극적인 테마 만큼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다 그래요 그렇죠 잘된 영화는 다 비극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무슨 뭐 300이 됐든 뭐예요 저 그 그 그 글라디에이터가 됐든 하여튼 전부 다 비극적인 건데 그 그게 그게 우리 속에 이미 들어 와 있어 음 이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사람들과 그렇죠 속에도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아 이 비극적인 세계관이 있어야지만 정치가 되는 거고 아 그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우리가 동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저는 아직도 오징어 게임 보지 않았지만은 사실 거기에서 벌써 우리 조창주 국장이 얘기했어요 오징어 게임 전부 다 비극이죠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지를 않아서 얼마나 깊이 있게 그걸 뭐 그 테마를 풀어내는지 얼마나 파토스가 있고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면은 우리의 대중문화 작품을 만들어낼 때도 더 외국 사람들이 그게 팔리는 거예요 지금 기생충이고 뭐고 다 그게 팔리는 거예요 다 깔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외국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야 그거를 구로사와 거를 50년대부터 이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서양 작품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다 팔려서 루카스하고 스플버그는 이 사람 보고 다 영화 스타워즈 만든 거고 사실 그랬던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스타워즈에 나오는 다트 데이더 그게 사무라이잖아요 그리고 칼 갖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루카스하고 스플버그가 특별 상을 아카데미 상을 구로사한테 주고 자기네 영웅이라고 그랬던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시대에 나오는 이 한국의 대중문화 이것과 세계를 재패하기 시작을 했는데 역시 뭐냐면은 국뽕이 아니라 우리 거 잘했다 자랑한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이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가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이 비극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런데 묻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야 오늘 마지막이 더 막 그냥 열두 개 재밌네 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로버 줄리의 저의 영어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거기에 담겨있는 그리고 작품도 시각을 좀 달리하면서 왜 이렇게 갈까 왜 이렇게 갈까 왜 이렇게 갈까 왜 이렇게 갈까 복수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결투 장면 같은 거 저는 옛날에 그냥 시시하게 생각했는데 웨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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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들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 하겠다 그거는 연설밖에 할 방법이 없는데 전달할 방법이 우리는 저 흑색 선전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깎아내리고 말꼬 꼬투리 잡고 하는 거 그런 것 밖에 없는데 좀 뭐라 그러죠 무가가치 그렇죠 그렇죠 무가가치 정치인이 좀 길을 좀 이렇게 창출해 주고 더해줘야지 남의 거 깎아내리고 서로 뺏고 깎아내리고 갈르고 하는 걸로 정치라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아니라 복수 정말 글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거 아닌가 뭐라 그러죠 따돌림하고 이런 왕따 왕따시키고 따돌림하는 차원의 어떤 정신세계와 그 정도 빡 그걸 좀 어른들이 하는 정도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얘기도 나오겠고 그러니까 그게 아닌 모습이 분명히 정치에서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우리 그걸 전혀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우리 국민이 국민들이 그렇죠 저도 스님 책 읽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우리 국민들이 불행하다 이런 정말 정치다운 정치를 못 보는 거고 오늘 특히 이제 저는 그 우리 쭉 세 번 했고 오늘 마무리가 이 연설인데 우선 그 연설 특히 이제 사실 연설은 뭐 저 주례사가 아니잖아요 무슨 축제 때 하는 그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 비극 어려움 이런 게 발생하고 분열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그럼요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정치이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네 연설의 핵심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뭐 링컨, 처칠, 다 뭐 레이건, 오바마 저희가 로버트 케네디 킹인가요? 킹 목사 로버트 레이건 처칠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말로 브랜더가 그 안토니 그 저기 줄리어 시저라는 그 그 이제 그 셰익스피어 거를 영화로 만든 거 여러 영화가 있는데 찰턴 에스턴이 주인공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 말론 브랜더가 젊었을 때 안토니라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제일 멋있어요 그건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연설 장면 연설 이제 딱 끝나고 돌아서서 탁 올라오는 장면 다 이게 이제 연설과 관련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 비극 아 지금 제가 선생님 이거 연설을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왜 이 책에서 이 비극 문제가 어? 선생님 딱 제가 들어오는 게 네 결국 희극이 아니죠 네 비극과 정치가 만나는 지점이 연설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정확하게 본 게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인간은 비극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게 자유냐 평등이냐 국가냐 가족이냐 했을 때 우리가 둘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둘 다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충이냐 효냐 했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인데 왜냐하면 똑같이 중요하거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충을 택해야 되고 어떤 때는 효를 택해야 되고 어떤 때는 경의를 택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자비를 택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자유를 택해야 되고 어떤 때는 평등을 택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나는 절대적으로 자유만 택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주의가 일어나는 거고 비극이 일어나는 거고 인간이 그때그때마다 나는 이번에는 평등을 택한다 그런데 왜 평등을 택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가장 시급한 일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평등으로 가자 이번에는 가족, 국가로 가자 이번에는 정의로 가자 이번에는 자비로 가자 이렇게 우리가 그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정치라는 걸 라고 설득을 해야 되고 서로가 협을 해야 된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인간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항상 둘 다 가질 수 없는 양자 중에 태기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평생 처하는 거고 정치 그런 거다 그게 제가 이제 태종 평전을 지금 번역 태종 실록 번역에 마치고 평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보이는 게 태종은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하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주와 효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했고 부인하고도 부인 외척과 그럼 그 친척, 외척이면서 가까운 사람들이면서 결국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공적 면역이 충돌을 했고 사실은 아들하고도 그런 거예요 아들하고도 더없이 사랑하는 맏아들인데 네가 국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인간이 다 그래요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걸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안티고네 라는 그 유명한 소프클레이스 비극이 딱 안티고네가 태베이의 태베이의 공주인데 자기 오빠 둘이 있는데 오빠 둘 아버지가 아버지는 이제 에디프스고 아버지는 죽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왕이 잠깐 누가 아저씨가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저씨가 죽고 자기 오빠들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오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1년씩 돌아가자 돌아가서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오빠가 1년 만에 끝마치지를 않고 안 그만두니까 다른 오빠가 작은 오빠가 화가 나갖고 딴 나라로 도망가 그래서 딴 나라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우다가 죽어요 근데 오빠가 둘 다 죽어 그러니까 이쪽 왕이 이쪽 사람들이 패배의 사람들은 패배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오빠는 성대의 장례를 지내주지만 작은 오빠는 성벽 밑에서 죽었는데 장례를 지내면 죽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뭐냐면 당신 왕은 그런 얘기를 하고 국가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내 오빠인데 내가 어떻게 장사를 안 지낼 수 있냐 하면서 가서 이제 저렇게 밤에 몰래 가가지고 장사를 시체를 찾으러 가서 시체를 이제 장사를 지내다가 잡혀서 저렇게 밑에 그림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굴에 갇혀서 굶어 죽게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명령을 내게 또 왕이 나중에 이제 깨달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아 나는 국가를 위해서 뭘 한다 이건 국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 선일 수도 없어요 꼭 누군가가 엄청나게 다치고 피해를 낳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서 포용하고 감싸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안 내릴 순 없지만 정책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 가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거를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를 이 사람들은 내내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 비극에서 그러니까 연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번에 일로 가야 되느냐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링컨이 왜 우리가 서로 70만 동족상잔의 비극 형제들을 죽였어야 되냐 그런 면에서는 우리 동양문화는 확실히 약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이 말로 하는 부분이 약해요 대중의 정치도 아니고 그렇죠 대중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약한 것 같아요 또 연장선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클래스 에디프스 제일 유명한 에디프스 콤플렉스 플로이드에도 나오는 그리고 후성 플로이드가 그런 걸 가지고 인간의 심리를 또 그때 심리학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이 비극이 그러하다는 걸 또 이제 보여주는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인간이 얼마나 바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만 에디프스가 제일 그 당시에 똑똑해서 그 뭐 저기 그 스핑크스의 스핑크스의 그 수수께끼도 풀고 당대 최고의 현인인데 이 얘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그 똑똑하다는 놈이 자기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해서 애를 낳고 태배의 왕이 돼가지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르면서 태배의 역병이 도는데 예언자한테 갔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엄청난 지금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해면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에디프스가 야 내가 스핑크스의 어 수습기기도 푸른 놈이니까 내가 풀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관객들이 처음부터 아기 위해 너야 너 문제는 너야 지금 그게 딱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내 어느 놈이냐 어느 놈이냐 다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은 다 알어 거기에서 그 예언자까지 드디어 족치니까 예언자가 나한테 말 시키지 말라 그러더니 너 저놈들하고 작당해서 나를 뭐하면 빠트리려는 거지? 하고 막 욕치니까 당신이야 당신. 완전히 요즘 우리나라 정치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그런데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가 서서히 깨닫고 깨닫고 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먼저 알고 부인이자 어머니는 목매달아 죽었고 그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목매달아 했으니까 어머니의 브루치를 빼서 자기 눈을 빼면서 야 내가 눈을 뜨고 있은데 이게 내가 무슨 소용이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거에 그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 국화꽃 당신님이 함재봉 원장님, 위안호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아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거 읽었더니. 제가 사실 이거 읽으려고 안경을 벗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죠. 그렇죠. 출발 자체가. 우리가 맨날 양자태기를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에 항상 도덕적, 윤리적,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에 꼭 처하는 모순적인 상황. 그야말로 모순적인 상황. 모순. 항상 모순이에요. 모순적, 윤리적 모순 상황에 늘 처하는 게 인간인데 그때의 선택할 수 있는 그 지적 능력이라는 게 엄청난 한계가 있는 존재들끼리 도대체 어느 한쪽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쪽으로만 선택하다 보니까 복수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비극이 꼭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갖고 그 선택한 사람이 비극을 일으키는 일을 꼭. 그러니까 너무 한쪽만 밀어붙이니까. 그걸 인간의 이거 존재인 거고. 그런데 진짜 이게 연결고리가 비극. 그런데 이걸 잘못 인식하는 데서 복수. 복수. 또 복수.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끊고 하려면 정치로. 정치다. 그래서 그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가 나오는 이게 진짜 이건 이럴 수가 없이 드라마틱한 게 이 오레스테이아라는 아이스클러스의 저작이 기본전 458년에 이제 쓰여지고 그때는 뭐냐면 매년 디오니소스의 축제라고 아테네가 그리스 전체의 제일 큰 축제를 봄마다 해요. 봄마지 축제. 그 봄마지 축제할 때마다 매년 비극 작품을 하나를 선정을 해. 그때마다 비극 작가들이 써서 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중에 제일 우등상을 하는데 꼭 삼부작을 써서 내야 됐어. 그런데 지금까지 현존하는 삼부작이 완전하게 현존하는 건 오레스테이아밖에 없어. 소프클래스고 뭐고 다 다른 삼부작 중에 일부 시기인데 삼부작이 온전하게 존재하는 건 없는데 이 오레스테이아만 존재하고 이 사람이 기원전 458년 그 해에 우승한 해야. 그런 건 아이스크릴스는 한 스몰몇 번 우승하고 평생에. 그러니까 소프클래스도 스몰몇 번 하고 유리피데스가 몇 번 우승했던 그게 기록이 남아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기록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최고 부자들한테 부자들이 코레오고스 우리가 코러스 한다는 코레오고스라는 사람이 돈을 내줘서 그걸 가지고 초호화 무대를 해갖고 이제 사흘 동안 완전히 축제를 벌이면서 이걸 하는데 458년에 요거를 딱 했을 때 그 4년 전에 462년에 그리스 아테네가 마지막으로 귀족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뺏고 완전한 민주정으로 딱 전환했을 때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딱 4년 후에 아이스크릴스가 이거를 써서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뭐냐면 처음으로 완전히 일반 시민 보통 시민들이 권력을 잡고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우리가 다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딱 도달했는데 그때 이게 뭐냐. 도대체 아이스크릴스라는 천재가 이거를 딱 써서 내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궁금하네요. 이제 아가멤논이 1편이 아가멤논이 그리스 군을 이끌고 트로이 전쟁에 가는 일리아데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를 정복하는 사람인데 아가멤논이 이제 자기 동생이 스파르타의 왕. 그런데 어쨌든 그 동생의 부인이 헬레나였는데 헬레나를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와서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리스 군을 일으켜서 십만 대군을 일으켜서 바다를 건너가서 트로이로 가려고 애기 헬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안 일어. 그 사냥의 여신 디아나가 그 알테미스가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고 이거 전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신탁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신탁이 아가멤논 보고 너 딸 둘이 있는데 딸 둘 중에 하나를 희생 제물로 바치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멤논이 국가냐 가족이냐 또 고민하는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클리탑네스트라 부인인데 클리탑네스트라 왕비가 당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당신은 무슨 국가부인증 난 내 딸 못 내준다.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를 고민하다 결국은 둘째 딸 이퓨기네야를 바쳐 제물로. 그리고 바람이 잦아드니까 이제 가요. 그래서 가서 10년 동안 전쟁을 간신히 아킬레스 데리고 가서 10년 전쟁을 해서 간신히 이겨갖고 돌아오니까 클리탑네스트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또 정부를 데리고 와. 클리탑네스트라가 기다리고 있다가 10년 만에 승전해서 돌아온 자기 남편을 죽여. 그러니까 오레스테스가 그 아들이야. 아들이 보고 있는데 또 아폴론 신들이 와서 너 복수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죽여. 이게 무슨 비극 같아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야. 햄릿. 햄릿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어쩔 수 없이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클리탑네스트라의 혼이 나를 복수해. 그러니까 이 복수에 그게 있으니까 정의가 복수니까. 나를 복수해 줄 건 누구냐. 그러고 나서는 복수의 여신들한테 나타나서 복수의 여신들 보고 야 너희들 뭐하고 있냐. 나 복수해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복수의 여신들이 오레스테스를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오레스테스가 복수의 여신들한테 쫓기기 시작하면서 아폴론 보고 뭐라 그러냐.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너 말 듣고 어머니 복수했더니 이렇게 듣다 했더니 아폴론이 야 너 아테나 여신한테 한번. 아테네의 아테나 여신한테 가봐라. 걔가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한테 가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니까 아테나 여신이요. 실제 제가 책에 다 해놨는데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다. 이게 복수 여신이 맞는지 오레스테스가 맞는지 어머니를 죽여야 되는 게 맞는지 어머니를 죽인 게 잘못한 건지를 이거를 그러면서 근데 나 같은 신의 머리로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결책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테네의 시민 14명을 배심원으로 뽑아서 그 사람 앞에서 재판을 하재요.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때가 막 그걸 시작했던 거거든요. 지금 500명 배심원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투표를 해갖고는 그 앞에서 복수 여신들이 변론을 하고 오레스테스가 변론을 해갖고는 8대 6으로 오레스테스가 져. 죽이는 잘못한 걸로. 그랬더니 아폴론하고 아테네가 나도 투표권이 있다고 하고 투표를 해갖고 8대 8로 만들어서 가부동 쓰면은 저거다. 그래갖고는 놔줘. 그랬더니 이제 복수의 여신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를 그다음부터는 아테네가 붙잡고 앉아서 설득해. 야 이거 넘어가자. 이거 넘어가자. 그래갖고 꾸없이 설득을 해갖고 결국은 복수의 여신들까지도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복수의 여신들이 자비의 여신들로 바뀌는 게 그 자비의 여신이 에우맨이 됐어요. 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면 특히 최근 우리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늘 발생하는 복수. 복수. 뭐 특히 이 정부는 거의 노골적이었죠. 적폐청산을 1년도 아니고 해내하다가 지금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전직 대통령도 다 감옥 가 있고 온갖 사람들 자살하고 도망가 되고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이제 이번에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아마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윤 후보하고 홍 후보 중에 누가 더 복수를 잘해 줄까 그걸로 뽑아요. 지금은 우리 보수층에서 지금 투표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 그 역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복수를 잘해 줄 거나만 보니까 사실은 그 보수들이 생각하는 누가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다는 사람을 지금 뭘로 후보로 또 뽑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번에 탈락한 후보 한 분도 이번에 대선이 결과가 누가 되든 지는 사람은 감옥 간다고 아예 선언을 했잖아. 그러면 이게 민주정치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 악순환에 고리를 끊습니까? 그리스 비극 작품들을 그렇게 읽으니까 진짜 현재정치죠. 현재정치예요. 인단이에요. 너무 잘 연결이 되네요. 사실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한 얘기가 이게 사실 인문학이니까? 이게 인문학.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원 여기 그림이 나오는구나. 이게 왼쪽이 어머니 죽이는 거고 이거 오른쪽에 쫓기는 거고 그 복수의 여신들한테 쫓기는 거고 레스 데스가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박물관들에 가보면 저런 이런 이 청동기의 이거 저 자기에 있는 그림은 아예 기원전 460년 그러니까 그 작품 만들어지고 공연된 직후에 만들어진 독이고 이런 거는 그냥 서양의 박물관들 가보면 어느 박물관이나 그림 하나씩 다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 인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거는 사실 그리스인들이 민주정치를 만들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 얘기들을 비극으로 만들어내고 그 비극 작품들을 통해서 주식님 감사합니다. 비극 작품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면서 그 옆에서 또 역사를 쓰고 전쟁을 하면서 역사를 쓰고 웅변을 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인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신화는 이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로고스 학문으로 전환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복수의 신이 있다는 거는 인간한테 복수심이 있다는 거고 자비의 신이 있다는 건 인간한테 자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고 그런데 어떤 때는 복수하고 싶고 어떤 자비로 가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서 그렇죠. 그 갈등을 이제 나도 결정을 못하는데 사회가 그 모순에 처했을 때 양자택일의 기로에 택했을 때 어느 거를 택하는데 해야만 하라죠. 안 택할 수는 없지. 그런데 택했을 때 어떤 자세로 택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측한테는 어떻게 해줘야지 이 공동체가 그다음에 또 선택지에 갔을 때 그런데 복수를 선택하는 게 쉬운 길이잖아요. 너무 쉬운 길이잖아요. 자기 편. 그렇죠. 내로남불. 내로남불이죠.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음번에는 저쪽에서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 이거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좀 끊기는 끊어야 될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 맞어. 여기 제가 가져왔구나. 딱 이게 아테나가 하는 얘기예요. 이 사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한층 더 심각한 사건이다. 인간이 판결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다. 나 또한 살해와 그 살해에 대한 복수라는 심각한 사안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심각한 사안이 다 자기께 따로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도 아마 하나 더 하고 온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이제 복수의 여인들을 얘기예요. 하지만 복수... 아니 그러니까 아테네가 복수의 여인들한테 한 얘기. 하지만 복수의 여신들도 우리가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그들만의 직분과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복수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도 이게 알겠다. 그들이 이 사건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들의 분노는 영원히 취할 길 없는 전염병처럼 내 온 땅에 퍼져나갈 것이다. 이게 지금 딱 너무나 절실한 문제다. 너무 절실한 문제다. 그게 문제다. 그들을 붙들 수도 내쫓을 수도 없는 처지다. 아무튼 심판하는 책임이 내게 떨어졌으니 재판관들을 선정해 선수하게 한 다음 흰족 사례를 재판하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그 판례를 영원히 전속시키겠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이미 그러니까 인류라는 게 별로 안 나. 그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걸로 자꾸 돌아가는 거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만들어냈지? 그 이유가 됐는데. 우리 못하는데? 우리 이거 못하는데? 왜 이거 만들어냈지? 홍석균이 모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 맞아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배심원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도 저건 한번 읽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아까 그 8대 6이 됐더니 아폴론하고 아테나가 나도 투표할래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투표할 때 아테나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아테나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나도 투표하는데 나는 당연히 오레스테스 편이다. 아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제우스 아버지의 머리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태어나질 않았어. 나는 아빠 아버지 편이고 아버지를 복수하는 게 맞아서 오레스테스가 맞았다 그러면서 아예 나는 이쪽으로 편파적이라고 그러고 들어가고 아폴론도 내가 시켜서 얘가 복수한 거니까 나도 얘 편이다 이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배심원들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화물며 신들도 편파적이에요. 편파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재밌는 말이네. 그렇죠. 아니 재판관이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편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가 그래도 그걸 다 전제로 하고서 그래도 어쨌든 법률을 만들고 판례를 만들어갖고 그래도 해보자고 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냥 결론 따르자는 얘기예요. 그런 거죠. 우선 불편부당한 사람이 어딨어. 이걸 아예 처음부터 선언을 해요. 나는 혼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가부동수되면 하는 거니까 내가 가부동수 만들어서 무죄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한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복수를 끊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요순 얘기 공자가 하니까 공자의 역사 사상이 복고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 시간을 제가 배웠는데 제가 이제 그 후에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공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 제왕들 중에 요를 높이 친 거는 딴 게 아니고 보니까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피어난 사람한테 순임금한테 물려준 거 그걸 끊은 거 살을 끊고 공을 선택한 그렇죠. 이거 때문에 이게 이제 요임금 요임금 하는 거지 무슨 뭐 옛날에 뭐 신화 속의 인물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식을 버릴 줄 아는 것 같이 무서운 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저번에 그 유향이라는 사람 책을 보니까 공중에서도 이제 지극한 걸 지공이라고 옛날 사람 지금 우리 공도 이러지 못했는데 지공이 없지만 지공을 설명하는데 바로 그거를 요임금에 그 케이스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극한 공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게 하는 그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그 심정이 근데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으면 나라가 공화국이 유지가 아니에요. 꽃길님이 커피값 쏘아주셨어요. 두 분의 말씀에 계속 빠져듭니다. 한 원장님의 마지막 강의를 아쉬워합니다. 아니 저 원장님은 또 내년에 또 저 한 사람 만들기로 또 모실 거예요. 지금 얼마나 참 몇 번째죠. 4권 4권째 주제는 저기 평일전쟁과 갑신 저 가보게요. 만 아예 그렇게 아 사건만 그게 원래 친미기독교파 2권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서재필 윤치호 해가지고는 저기 독립협회하고 만민공동회까지 갈라 그랬는데 그전에 이 동학난하고 바보기역하고 청일전쟁이 뭔지를 이제 팍고 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한없이 길어져서 독립책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너무 기가 막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 마련되는 얘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발발과 갑오개혁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건 다 거짓말이 그러니까 저는 다 거짓말이 역사공부 조금 어설프게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 실제 실록 수준에서만 들어가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무 엉터리 아무튼 그건 이제 그러니까 다음에 다다 그러면 그렇지만 대부분 그래서 그게 아까 언급했던 인문화 그중에서도 이게 정리된 게 철학이죠. 그런데 이제 철학은 이게 이게 철학은 이 비극 세계를 부정한 거예요. 또크라테스가 나와서 하는 게 야 너 아테네에 너희들 지금 멋있게 정치한다고 운변한다고 그러고 괴변 수사학한다고 그러고 설득한다고 그래갖고 뭐 양자태계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야 별도 안된 소리 하지 말고 절대 진리가 뭔지를 찾아라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철학의 위험성이 저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 이렇게 할 때 늘 철학 사에서는 철학과에서는 소피스트를 아주 떡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서 다 레토릭이 나오고 민주주의가 나오고 그게 상대주의고 상대를 인정하는 거고 포용하고 포용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말로 하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맞아요. 말로 하지 말고 이데아로 하고 아이디아로 하고 개념으로 하고 그러면서 절대 진리를 찾아가는 절대 진리를 찾아내는 철인왕을 만들어서 철인왕이 이상적인 국가를 다스리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 이렇게 해야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다른 사람이 아직도 갖고 있는 약간 메시아 지향적인 지도자상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게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수령 동지께서 수령님이 나오셔서 모든 거 다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양신채널님께서도 우리 두 사람한테 커피 오늘 커피 많이 감사합니다. 그래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제가 철학과 출신 그렇죠. 철학과 출신 저는 선생님 맞다고 봐요. 이거 맞죠. 그쪽을 따라오면서 봐야 그중에 저쪽에 아 소크라테스가 예쁘구나 이렇게 쳐다봐야지 우리는 소크라테스 알지도 못하면서 받아들이고 맞아요. 소피스들을 그냥 일교에 비하하니까 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역사가 대부분이 일리아드 오디세에서 비극에서 역사에서 레토리그 다 했는데 맨 끝에 나온 게 지금 소크라테스가 이거를 전체를 부장하는 부장하는 거네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딱 저 얘기를 공화국 얘기를 하러 갈 때가 뭐냐면 펠리클레스의 그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펠리클레스 전쟁이 일으켜서 스파르타와 들이 싸우다가 지금 아테네가 몰락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야 바라 말이야 정치인 말 듣다가 우리가 이렇게 몰락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다시 전쟁을 이렇게 막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하자라고 하는 거기에 모임에 집회에 가는 길에 지금 뭐 아데만투스 클라우콘 트라시마코스랑 걸어가는 길에 지금 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거를 플라톤이 모은 게 그게 공화국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잘못됐다. 우리 하는 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물론 비판적인 지식인의 입장에서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어떠한 그걸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비판적인 거를 넘어서서 지금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또 위대성이죠. 뭐냐면 전혀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형상학적인 담론을 만들어내. 완전히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의 세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해 줬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비판하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완전히 그거랑 상관없는 우리가 철학이라고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형상학이라는 세계를 그 자리에서 그냥 만들어내 또. 저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만 우리가 항상 또 인간이기 때문에 꼭 갖고 있는 형상학 신학 동교 신앙 확실 절대 진리를 찾으려고 영원 불변한 진리를 찾으려고 정치 쪽에는 그런 게 없다고 보는 거고 항상 퇴결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고 우리는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성리학하고 성리학적인 잔재가 어스라니 또 남아있고 형의상학에서 현실 윤리를 그대로 도출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놈은 잘못한 놈은 우주 질서를 어기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게 주작이야말로 공자의 얘기를 형의상학화한 거 아니에요. 리라고 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우리는 좌파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좌파. 그렇죠. 플라톤에서부터 나온다고 플라톤의 이 전체주의가 이제 금방 말씀드리겠지만 플라톤의 전체주의 그러니까 누구야 저기 칼포포가 열린 사회의 그 적들을 플라톤에서 시작하잖아. 전체주의의 시조가 누구냐 하면 플라톤이라는 거야. 공화국이라는 거야. 3대 원흉 중에 하나. 그러니까 왜 그러면 형의상학이 플라톤이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걸 악용을 하기 시작하면 왜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가 왜 신학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은 왜 필요하고 이걸 우리 그 대신 그 영역은 어쨌든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경제의 영역도 아니다. 그러면 칼포포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칼포포는요 이것도 약간 칼포포는요 과학자들이 무서운 게 경험주의자들이야. 경험주의자가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리 대단한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증거에 의해서는 이게 진리지만 이게 우리의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또 다른 걸 알게 되면 바뀔 수 있어서 현대성 이론으로 바뀌잖아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그걸 알아. 오히려 그걸 알아. 이 물리학자들이 지금 뭐 뭐예요 블랙홀 이런 거를 갖다가 우주가 이렇게 생성됐다라고 지금 놀라운 이론들이 나오지만 이게 또 어떻게 가면 또 양자역학 뭐 이런 걸로 가면 또 전혀 아니라는 걸 또 알아. 그러니까는 인간이 하는 지식의 한계가 뭐라는 걸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아인슈타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이거를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확신만 가지고 차서 일을 버리다 보면은 스탈린이 6천만 명 죽이고 모택동이 4천만 명 죽이고 김일성이 몇 백만 명 죽이고 야만이죠. 야만이라고 그거는 야만이죠. 무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의 세계가 아까 에디프스나 이런 비극 작품에서 나오는 아 인간의 지식의 암의 한계가 이런 거구나 자꾸 절대 지식을 찾아서 내가 특히 절대 지식을 찾았다고 하는 놈이 그렇게 나타나갖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자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부터 이제 전체주의로 간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지독한 경고를 한 게 이제 카울코프포에 또 열린 사회가 저도 학교 때 읽을 때는 뭐 그때 약간 좌파에 물들어서 그런지 뭐가 이렇게 느슨한 책이 있나 이랬는데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포포라 사상가가 20세기에 있었다는 거는 대단한 거 과학포라 자가 정치 사상을 또 썼어 그러니까 정치 사상 연결되잖아 정치 사상가들의 입장에서는 저도 처음에 지금 뭔데 왜 과학자라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아 이게 다 이게 인식론에서 통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인식론과 이 비극적 세계의 인식론이라는 게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저도 그 반증 가능성 그 기가 막힌 게 반증 가능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 개념은 놀라운 저에게도 충격이 있어요 네 자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동굴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한 3, 40분 그러면 저는 플라톤의 공화국을 갖고 씨름하는 수많은 우리 혹시 인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철학과든지 정치학과에서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게 항상 정치 사상에서도 읽어야 되는 게 공화국인데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왜 읽는 건지 모르겠고 고민하신 분들한테 저는 일단 보게 했어요 일단 일타강사 플라톤 일타강사 공화국 그냥 딴 거 다 잊지 마시고요 네 7장 동굴의 비유만 읽으시면 돼요 7장 7장의 동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유명하죠 동굴의 비유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전에 있었던 뭐 정의란 무엇인가 강자의 정의가 정의냐 트라마시마커스 이거는 인간의 인간의 플라톤이 소카테스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까 아까 바로 그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어떤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서는 결국은 정의가 뭐냐면 해석이 없어 그 다음에 가서 딱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야 된다 절대적인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 같이 이렇게 내내 토론만 하고 있을 거냐 상대적 정의 상대적 정의가 아니라 절대적 정의를 찾자 그래갖고 그러면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 사람의 천재성이라는 게 이 동굴의 비유인데 저거 재밌죠 저거 이게 동굴의 비유가 뭐냐면 이제 그림 왼쪽 그림 보시면 오른쪽도 마찬가지지만 동세에 나온 거지만 왼쪽 그림을 누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토카테스가 걸어가면서 글라우콘하고 아데만토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인간이 다 동굴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동굴 맨 깊은 쪽에 우리가 다 앉아있고 그리고 이렇게 새사슬에 묶여서 동굴 안쪽 벽만 쳐다보고 있고 우리 바로 뒤에 큰 횃불이 있어서 횃불이 막 이렇게 어른거리고 그 뒤쪽으로 보면 이제 동굴 입구가 있다 근데 이제 묶여있으니까는 동굴 안쪽만 보고 있고 횃불이 어른거리니까 내 그림자가 이제 앞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벽면에 비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그러니까 거기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걸 보고 그것밖에 못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저게 진실이다 저게 진짜 실제 세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의 이 사슬이 풀려나 녹이 슬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일어나게 돼서 이렇게 돌아보더니 이거 뭐야 하더니 동굴 이렇게 벽불 뒤로 가보고 그러더니 어? 하더니 동굴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나가보니까 동굴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니까 빛이 너무 밝게 비치니까 이 빛을 좋아 이 서양 사람들은 항상 Enlightenment 이 빛이야 빛 대몽 대몽 그래서 빛의 세계에 눈이 부셔서 잠깐 어금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총천연 세계 기가 막힌 아름다운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이게 진짜 세계구나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동굴 안에 남아있는 동료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저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보관전이 가엾은 이 내 동료들 내가 여기서 나 혼자 즐길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요 동굴의 우아의 얘기야 아직도 들어가서 거기 있는 묶여있는 친구들한테 가서 여보 여보 이거 다 가짜야 당신 쳐다보니 이거 다 그림자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바깥 세상을 보고 들어와서 바깥 세상에 진리를 전달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은 플라톤에서 나와요 소크라테스에서 이 동굴의 우아에서 그러니까는 우선 이 놀라운 상상력이야 저 얘기를 따라가면 자연의 상태 얘기같이 설화같이 에덴의 동산 얘기같이 설화를 설득력 있는 설화를 딱 해놓고 이거를 믿기 시작하면 그 논리를 믿기 시작하면 진짜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아 맞아 이거 다 가짜다 라고 느끼게 돼요 지금 뭐 대개문들이 하는 게 그런 거 하죠 자기네는 역사의 진리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물론적 변증법을 통해가지고 막스가 역사의 진리를 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뭐 서양에서는 이미 이제 입증이 된 거지만 막스 사고 자체가 기독교적이잖아요 아니요 도속사관 마지막 구원받는 바라는 마지막 구원을 향해서 가는 길 그것도 아직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더하면은 기독교 얘기를 이게 사실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게 자 요거를 요거를 갖고 아구스티누스라는 4세기의 이 엄청난 천재가 3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니까 바올의 서간 고린도전서 뭐 이런 걸 맨날 이제 이 사람이 전도 다니면서 계속 그리스말로 라틴말로 유려한 그걸로 다 그리스말로 전달을 한 거를 그거를 이거를 이 사람이 읽으면서 이 엄청난 인문학자가 로마시대 말기에 살면서 이거를 다 읽고서는 헤마톤주의의 철학을 다 읽고서는 이거 뭐 독생자를 보내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이 양반이 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대로는 순판을 해줘 그렇다가 다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보냄으로써 말씀이 로거스가 이데아가 아람이 돼서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육신이 돼서 다시 여기서 죽임을 받고 저 동굴의 비유같이 죽임을 받고 그 대신 뭐냐면 플라톤주의자들이 유일하게 플라톤주의는 우리의 친구다 그러고 아고스티누스가 모든 신공론 이런 데 내내 플라톤주의 얘기만 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줬고 당신께서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사도 플라톤을 보내셔서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주셨대 그런데 단 하나 이 양반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이게 이분이 사랑 이데아가 아니라 사랑이신 이분이 와서 우리를 품어서 흥천을 하셔서 이 형이상학세계와 형이상학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사다리를 이거를 뚫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여기를 갈 수 있다라는 걸 이 부분을 플라톤주의자 플라톤주의자들이 몰랐다라면서 그 부분 빼놓고 다 알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두 사상을 완전히 결합한 거예요 완전히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교기반 위에 교리가 아주 그냥 신학이라는 게 견고해진 거죠 낭만주의자님이 독서는 나의 힘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식님도 와 함재봉 원장님 지식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지금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아테네의 젊은이들 데리고 이런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나중에 이거 완전히 젊은이들 현혹시키고 이상한 신을 이데아의 신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피스트였어요 실전 소피스트였지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를 안 했어요 이상한 이데올로그가 아니야 이데올로그에 빠졌을 그냥 자기가 판단을 하면서 좌파 이념에 대해서도 판단해서 그냥 지사선택 가엾은 사람들 보고 불쌍한 마음에 그야말로 자비의 마음에 살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이게 확 하고 그게 사라지고 지금 말하는 복수를 거쳐서 절대 진리의 이쪽으로 이게 전환이 된 거 이게 아주 저 지금 우리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네 그럼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소크라테스의 어리석음 테스 형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테스 형님 진짜 정말 테스 형님의 정치학자의 입장에서는 테스 형님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너무 무서운 얘기 거기서 다 나왔죠 형 이상하게 거기서 나온 거죠 전치주의를 만든 사람 전치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로서는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준 거는 고마운데 정치학자 입장에서 봐서는 전치주의를 또 전치주의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라톤 얘기죠 그렇죠 이게 플라톤이 자 그러면 이거 소크라테스가 자 그래서 그러면 동굴의 바깥세계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동굴 바깥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아직 예수 크리스도가 안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혼자 거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면 철인왕의 지경에 갈 수 있을 거다 뭐라고 하냐면 수학을 배우고 산수를 배우고 기학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의문학을 몇십 년 동안 배우고 30세가 되면 변직법을 5년간 배우고 그리고 15년간 속세로 돌아가서 도시국가를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50세가 되면 철인왕이 되어서 자신이 터득한 형이상학의 진리 이데아를 구현하는 도시국가 공화국을 통치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자기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다음 건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깨달은 철인왕이 와서 이 도시에서 10살이 넘은 사람들은 시골로 보내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철인왕들이 대신 키우면서 아이들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성격과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지금까지 얘기한 자신들의 방법과 법에 따라 키울 것이다가 이게 완전 전체주의 이게 전체주의 이게 실제 김일성이가 한 짓이고 스탈린이 한 짓이고 보육원 유아원 다 뺏어가서 그런 데 가서 키우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가 그런데 그래서 아니요 그 전에 다시 소크라테스가 이거예요 제가 근데 소크라테스는 아까 수확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갖고 그렇게 하면은 철인왕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나도 안 해봐서 나도 철인왕은 안 된 거고 나도 바깥세상은 몰라요 지도 안 가봤어 동굴 바깥에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밖에 아는 것이 없다 이게 형이상학자의 고백일 수밖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근데 저 말 한마디로 정치 자체를 완전히 부정을 해봐요 완전히 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요 아까 정의 절대정의까지 가놓고는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닌데 그럼 너는 아느냐 나도 모르겠지만 저 바깥에 분명히 있다 누가 가봤냐 아무도 못 가봤다 그럼 가야 된다 어 논리 보정은 굉장히 위험하네 너무 무서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데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권력 잡은 놈이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서는 이게 말이 돼요 독주 신앙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 그거 없이는 은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거는 그건 신앙인으로서 사적인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적 영역이고 경제 영역하고 정치 영역과 헷갈리면 부패가 일어나듯이 정치 영역과 형이상학의 영역을 헷갈리면 전체주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고 인간이 경제도 할 줄 알고 신앙심도 갖고 형이상학적인 것도 하지만 정치가 그거로부터 독립적인 구분을 내야 된다는 영역이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나라 좌우 뭐 성향을 다 떠나서 정말 많은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학교에서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걱정스러워요 이거는 아까 그냥 하고 싶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상으로 연설로 지금 갔으면 연설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인데 그냥 그 타협에 대한 부분이에요 타협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연설 얘기해요? 연설 얘기 그래도 결국 연설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연설이죠 정치 연설 근데 연설은 다 정치 연설 그러니까 페리클래스가 적어놓은 페리클래스의 연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정치 연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연설의 원형이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공적인 영역이라는 게 있고 시민이라는 게 있고 그 시민 중에 나와서 누가 연설을 해야지만 연설이라는 거가 가능하니까 연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화국이라는 정치 연설이 있어야 돼요 전제로 있어야죠 그러니까 연설은 사실은 정치 연설밖에 없어요 원래가 물론 뭐 설교는 있지만 그런 게 다른 거고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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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정치 연설이 그러면은 페리클래스가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게 가장 정치 연설의 전범인 이유가 지금 전쟁을 시작해서 스파르타와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에서 죽은 첫 해 전쟁 2년째 하는 연설인데 첫 해 죽은 전몰자들을 묻는 국가가 묻는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 지도자가 국가라는 지금 공화국이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처음으로 아 이 공화국이라는 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이 방식의 연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쭉 하는 얘기가 우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연설을 하지만 이 우리의 선조들이 선조들이 없어서 내가 보기엔 최초의 연설이야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자리에 저 같은 사람 보고 나와서 연설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연설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나라를 위해서 죽은 분들이 너무나도 숭고한 그 희생정신을 보여주면서 모든 거를 가장 숭고하게 성스럽게 이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세크릿하게 만들어줬는데 인간이 말 몇 마디를 갖고 와서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공적이 더 커질 겁니까 그저 혹시 내가 말 잘못해서 조금이래 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링컨이 와서 이 자리를 제가 성스럽게 만들 수도 없고 하지만 제가 한 말은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만 여기서 이분들이 한 일은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라고 그 연설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히티 데스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서 이게 정치 연설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왜 전쟁을 하느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어떤 모델도 우리 정치 체제는 다른 나라와 너무나 다릅니다 아무도 모방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치 모델을 모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수가 통치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케네디 연설이 됐든 무슨 연설이 됐든 우리는 민주정치를 하고 있고 다 우리를 따르고 우리가 횃불이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또 딱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회 우리 사회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군의 스파이들이 와갖고 여러 가지 우리 하는 거를 보고 다 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 닿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거를 자유의 속에서 할 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절대 따라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또 썼던 그 번역한 레이간이 탤렌저호가 폭발했을 때에 그 연설 그 연설을 할 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우주 그때가 냉전시대라서 우주 경쟁하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죠 그럴 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우리의 우주 이거는 절대 닫혀있지 않습니다 비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열려서 열어놓고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나사항공 우주복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거 잘할 거고 나라는 끝까지 당신들 지휘자 할 거고 우리 끝까지 이길 겁니다 라는 얘기 열려서 강하다 라는 얘기 페리클래스가 다 했어 기원전 450년 그러니까는 어떤 연설을 갖다 대더라도 뭐 처칠의 연설을 무슨 연설을 갖다 대더라도 페리클래스가 해놔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연설도 그 연설 아니에요 해안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이 희생을 했는데 그 왜 무슨 뭐 당선만 되면 왜 자꾸 현충원부터 먼저 갑니까 그 페리클래스가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리는 자리 그것만큼 그 자 그거 나라를 위해서 돌아간 분들을 나라를 세운 분들을 기리는 것 만큼 민주국가가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성스러운 전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리추얼이 없어요 리추얼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리추얼들이 안 돼요 우리에 가서 진짜 아니 현충원에 가서 한마디 좀 한말씀 좀 하시든지 그럼 또 그냥 뭐 제 말이 없죠 말이 없고 글 좀 쓰라고 그러고 이상한 글 써놓고 근데 이번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현직 대통령이 안 갔다는 건 너무너무너무 철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게 그러니까 나라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고 생각은 그러니까 나라 앞에 자기도 욕 좀 먹더라도 거기 당연히 나도 나라의 일부분이 있고 우리 오늘 얘기한 거로 보면 공과 사로 보면 지극히 사적인 행위죠 지극히 사적인 자기 정파만을 생각하는 사적인 행위고 그런 고심 끝에 공을 선택할 줄 아는 그게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저는 모든 화해는 그럴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광주 그때의 민주화운동 그때의 거기에 무슨 시민군에 뭐를 했던 분이 그냥 왔어 왔죠 왔어요 난 저는 그거 보고 참 멋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 나라가 되는 건데 대통령이 뭐 더 높은 저희 높은 분들이 좀 한자리 하는 분들이 좀 가갖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화해가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 우리가 결국은 하나구나 그래서 복수의 이 악전화의 고리가 끊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런 찬스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을 못하는 걸 보면 아 그냥 분열 계속 복수만 하면서 가는 거구나 우리는 그런 참 천참한 신경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국민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기 여기도 써주셨는데 이재명 후보 지난번에 비석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석 밟고 이제 길끌거렸는데 그것도 사실 얘기 통하는 거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면 이제 얘기를 해서 거기 딴 데로 옮기고 당대에 저는 늘 생각하지만 저도 대학교 광주 그거 때문에 학생운동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당대에 어찌 됐든 그 만족스럽게 그 문제를 조사도 안 했고 찾아내지도 못했고 밝혀내지도 못했고 이제 혐의만 두고서 공격만 하다가 이제 아마 그렇게 세상 떠나고 나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못한 사람이 당대를 산 사람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광주에 진짜 진심으로 참배 한 번 안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거를 뻑하면 그냥 팔아먹고 이용하고 거기 휘둘리고 다행히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사람들이 깨우쳐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아까도 오레스데아 같은데 결국 가서는 독수의 여신들을 달래는 끝까지 아테나 여신이 진 편을 강한 편을 끝까지 달래는 모습 그게 장문이 나와요 그 대완 록이 그러니까 세 번을 다 말도 안 아니다 난 아테나면 올살에 시켜버릴 거라고 하는 거를 세 번을 연사해서 네 번째가 하니까 결국은 설득을 해내요 아테나 뭐 완력으로 누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냥 신인데 신들끼리 이제 논쟁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비극들 그게 그리스 비극이 계속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런 거 많이 읽으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말 조금만 가이드를 이런 맥락 속에 읽으면 훨씬 재밌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하여튼 선생님한테 크게 배운 게 아유 저는 오히려 인문학 쪽 뭐 문학은 별로 안 좋아했지만 인문학 쪽 그래도 좀 보면서도 그런 정치의 근본 문제 정치라는 것 자체가 있게 하는 의학과 인문학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셰익스피어가 셰익스피어가 리어왕 햄릿 뭐 줄리어스 시저 전부 다 왕들하고 귀족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왕정이야 지금 엘리자베스 왕정이 벌어지는 하나에서 다 왕들이 바보 같은 짓 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비극적인 눈으로 만드는 거를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도 굉장히 다르게 보여요 그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떤 시민들의 교양의식을 만들어낸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맞아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구나 겸손 자기 이성과 자기 판단력과 대한 겸손이 있어야지 아까 그 반증 가능성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증 가능성은 항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혹시 반증할 수 있는 얘기를 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말을 시켜보고 일단 들어놓은 보자 아니면 거꾸로 그래서 들어보고 아예 아니야 내가 반증할게 해서 서로가 반증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그게 열려 있지 않으면 토론과 논의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정치는 토로의 한계 인간의 한계 인간의 이성의 한계 모든 논리의 반증 가능성에 대한 인정 없이는 민주주의가 불가능입니다 선생님 저기 그 뭐야 마무리 네 네 많은 분들이 집에 가야 된다고 그 아산 청정연구원 계실 때 그 아산 서원 하셨잖아요 그때 학생들한테 이 책에 있는 아까 언급하셨던 연설들 연설들 이렇게 읽히시고 했다는데 네 네 네 그 같은 얘기죠 대학생들이 좀 이 연설을 잘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그 우선 제 광고 제가 동영 그 중에 한 두 개인가 로버트 케네디 거 하고 링컨 것들은 링컨 세 개 정도는 제 동영상에 아예 제가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읽고 그 다음에 로버트 케네디 거는 로버트 케네디 본인이 연설한 장면이 동영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를 앞에다 우리말로 읽고 그 다음에 케네디 거를 저걸 달아서 했는데 어쨌든 동영상을 많이 보시고 그 연설문들이 거의 다 번역이 돼 있어요 뭐 번역이 잘 돼 있다고는 보장은 못 드리겠지만 그 동영상들 한번 보시고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고 왜 로버트 케네디가 이때 이런 연설을 했고 왜 그러니까 그 책의 맥락은 제가 다 설명을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선 제 책 한번 보시고 연설만 읽어보시고 동영상이 있는 거는 꼭 한번씩 보세요 그걸 읽어보시고 동영상 보면은 꽉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아산서원에 있을 때도 그 로버트 케네디의 곧 7분짜리 동영상이니까 그럼 우선 번역문을 갖고 와서 번역문하고 영문을 갖고 와서 같이 영문 먼저 읽고 번역문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동영상 틀을 7분 보면요 한 30분? 길어야? 그러면은 완전히 감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사실은 이게 요즘 청년 정치인들 문제가 많이 얘기되지만 청년 정치인들이 익혀야 될 게 지난 우리 이번에 내 차례에 걸쳐서 했던 이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정치 진출이 청년 정치가 아니라 훨씬 다른 정치의 어떤 개념과 방법을 갖고서 제대로 된 거죠 사실은 저는 우선 이번에 김지혜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통해가지고 대변인을 뽑아보려고 그러고 어쨌든 토론의 중요성을 젊은 사람들이 인식했다라는 거는 굉장한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굉장한 수학이라고 보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배움의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죠 그 콘텐츠 그냥 그야말로 말만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콘텐츠에서 나오는 그런 그게 뒷받침이 되기 시작하는데 콘텐츠는 다름 아니라 역사, 철학, 윤리 이번에 책 통해서 제일 하여튼 인상적이었던 게 그게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흔히 인문학의 베이스를 둔 정치 이러면 그냥 쉽게 그게 철인왕 이렇게 가요 아니에요 절대 철인왕 가면 안 됩니다 글로 가면 안 되고 인문학의 어떤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적이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문제 이게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은요 도스토옙스키 같은 게 전부 다 뭡니까 죄와 벌, 인간의 어떠한 한계에 대한 아주 너무나도 깊은 너무나도 깊은 얘기들 실전주의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은 아 인간이 이렇게 한계에 있구나 그러니까 신추전주의 같은 거는 그러니까 유럽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이런 처참한 일을 벌이는 거라는 엄청난 자성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니까는 끊임없는 인간에 대한 자성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뭔지도 알 수 있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인문학이고 제대로 된 인문학 공부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같은 거는 저는 뭐 이름이 복잡해서 못 들겠는데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도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죄의 인간한테 끼치는 영향 같은 거 하여튼 심리학적으로 보나 이런 걸 보나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이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비극적 세계관이 보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존재다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모든 그 엄청난 문학 작품들이라는 거는 그 어떠한 남이 미처 못 본 인간의 어떤 그 한계를 그렇죠 꼭 한 번씩 집어서 보여줘요 저는 뭐 학부모 영국과인데 영국 선생님보다 더 문학을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없고 너무너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